당연히 도와야죠 뭐야 어? 저 휘파람 소리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킬러 프리퀀시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신작 공포 게임 라디오 DJ가 9급 전화를 받고 그걸 뭐 어떻게 잘 라디오로 통제를 해서 살인마한테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도망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평가도 좋고 한글 정발이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W, A, S, D를 사용해 이동하세요 1인치기 시점 게임이었어? 오 가봅시다 물건 들기 좌클릭을 누르면 물건을 듭니다 들어 아 좀 더 가까이 와서 눌러야 되는구나 물건 상호작용 물건은 두 개를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휠을 누르면 양손에 물건을 바꿔듭니다 아 아 휠을 누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돼요 슉슉 슉슉 F 물건 넣기 R키가 물건 살펴 어? R키를 눌렀는데 왜 던져? 아니 왜 던져 F가 물건을 그냥 바로 떨구는 거고 R키가 던지는 건데? 우클릭을 길게 눌러 물체를 배치하세요 유효한 위치로 가져가는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아 아 아 약간 덜렁낙크 같은 느낌이네 앗 요렇게? 오호 위로 올리고 이거 뭐 노숙자 시뮬레이터에요? 뭐야 이게 어? 무슨 소리지? 뭐야 무서워 뭐야 뭐야 도대체 이걸 읽을 순 없는 건가? 전선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지? 저쪽에 불이 켜진 건가요 지금? 확인 좀 해보자 달릴 수는 없고 똑같은데? 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냥 켜놓자? 왜 켜진 거 맞아? 왜 스파크 안 켜? 스파크 켜! 안 되네 그냥 가자 장식인가? 물건 살펴보기 2를 누르면 자세히 봅니다 살펴보는 중에 좌클릭을 길게 누르며 드래그하면 물건이 회전합니다 허 허 허 벌레 있어 나방에 굉장히 리얼하게 날고 있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웅크리거나 섭니다 문 열기 좌클릭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뭐라고 써있는거지? 읽을 수 없어 와 시계 되게 이쁘다 하나 사고 싶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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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와 나 이렇게 무서운 공포 게임인지 몰랐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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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uh, how? Go play me a play! No, I almost swore I heard something. Oh, and here I was thinking you'd finally started to ease up. You probably just heard some cats outside. Cats? You know, forelegs, whiskers, tails, not dogs. I know what a cat is. I mean, does Gallows Creek have a stray cat problem or something? Not since the rats moved in. Anyway, you ready to do the pre-flight checks? Seriously? Do we have to do these checks every time? And do you have to call them that? Reggie pays us to check the equipment for each show. And he pays us to call it a pre-flight check. But if you're sure you don't want to... DJ 데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튜토리얼이 필요할까? 그럼 점검해봐요. All right, fine. Let's get through this. All right,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Really? Come on, let's have a bit of fun with a video. Let's have a book, folks. We're about to hit some tubulants. Let's start with record playing. Okay. Grab a record, stick it on the player, and hit play. Easy. Undeaner 집어서 놓고 어, 어, 어떻게, 어, 어떻게나. 어, foreste, you need to grab a record and stick it on the turn table. , 그리고 재생. 오케잇? 오! 네 전화라인 버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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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프레ㅈ스 페, 페기와 대화하는 버튼 사... 걔 뭔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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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 더빙이어서 너무 좋구만 잠깐만 이거 저작권 있는거 아니지? 일단 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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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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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비명 원인 맞추기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어... 보안관에게 알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왜 여기로 전화를 했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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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괴로운 의미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단순한 사람의 경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단순한 사람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뷰입니다. 당신은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화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화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진가가서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짓말을 해. 그리고 두 개의 분은. 모두가 관찰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일정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내가 비해! 저는 안전한 주인의 대통령의 정보가 되어서 저의 공간장에서 탑니다. 여러분의 공간장에서의 공간장에서 문을 부수는 건 어때요? 유치장으로 가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비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선택지를 놔두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텍스트 패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패널이 비활성화됐습니다. 오 여기에서 지도를 볼 수 있네요? 대박! 이건 뭐지? 교통안내 갤로스 크릭로 폐쇄 2일부터 9일까지 머크리디가 동부지역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로저스가와 헤든필드가를 잇는 연결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와 마을 지도를 다 외워야겠는데 일단 플레이를 해보자 예비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열쇠가 없을 리가 없지 경관 책상은 확인해봤나요? 경관 책상은 확인해봤나요? 경관 책상은 확인해봤나요? 헉! 시체를 빚어야 돼 근데 이걸 방송으로 하고 있다면 고민도 들을텐데 경관 책상은 확인해봤나요? 단백질이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1분, 1타인 데프티 마티네즈 1분, 1타인 데프티 마티네즈 1분, 1타인 데프티 마티네즈 1분, 1타인 데프티 마티네즈 밤새 이럴 순 없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장난이라면 KFAM을 때려치겠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Forrest, I think you're right though I have to say I, well, I really hope this is the only call like this we get same come on, Martinez there we go just gonna sit you in your office chair we'll head to my car in a minute I'm back, Deputy Martinez is still out cold I'm taking her in the car with me to get help in Henderson If the killer came back now Martinez would be a sitting duck 떠난다고요? 우리만 두고요? 당연히 도와야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뭐야 what? my car! my car is on fire my car is on fire what do you mean it's on fire? how the hell? did it just go up and smoke? what happened? wait what? no, no way 저 휘파람 소리는 oh, Forest, we have big trouble what's happening? what's that noise? it sounds like whistling? whistling? it can't be oh my god I can see him but he's dead right? right? but that mask how the hell is he? who, Leslie? who? the whistling man the whistling man who's the whistling man who's the whistling man he was a serial killer back in the 50s wore that mask but he's dead he's what the hell oh god do you think do you think do you think he attacked sheriff matthews and deputy martinez he's coming this way he's coming through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we need a new plan my car is t고요 we need to think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down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you should be police cruiser's at the sheriff's office, right? like you should take one of those 아.. 예.. 예.. That could work. Let me check if Martinez has any.. That.. Just.. Reach into your pocket there, Deputy, and.. Yes! Got him! Keys for squad car 3. I saw that parked out front when I got here. Nice one, Forrest. Good thinking. Yeah! Wait. How am I supposed to get us to the car? The whistling man is right there. Where are you? Measius,防안관의 총은 어때요? Martínez,防안관의 총은 어때요? 防안관이 지금 곁에 있으니까 防안관의 총을.. 해보자. 하.. 이런.. I.. Oh shit. It's empty. He must've empty the trying to defend himself. 아.. 맞다. 총을 엄청.. 쐈다고 했지. 탄피 흔적이 있다고 했지. 무기 보관소가 있나요? 다른 무기가 보이나요? 무기 보관소. 아.. 잠겨있구나. 아.. 근데 열쇠 꼬러미를 얻었다고 했잖아. 그지? 어. 어.. 레슬리는 지금 호신용 무기가 필요해요. 어떤게 좋을까?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진압봉. 근접으로 가다가는 당하고 말거야. 후추 스프레이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고. 테이저건으로 가자. 아뇨? 아.. 아무 소리 안 들리는게 들리냐고. 해파람 살인마가 지금도 보이나요? 가버린거 아닐까요? 조심해요. 어.. 아.. 제가 좋아하러 알겠습니다. 아.. 여기요. 아무것도 안 imprison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왔어요. 다시 등장. Here we go. Again, you're hooked into Dispatch now, so I should be able to radio you when I reach the car. If I reach it, huh. Speak to you soon. 행운을 빌어라, 레슬리. 행운을 빌어라, 레슬리? 레슬리. 아니, 나 점점점 골랐는데 왜? 어? 좋아. 저기요, 어? 흐어억! 어떡해! 조용히 했어 어! 테이저건을 쐈어요! 조용히 했어 너! 어! 테이저건을 쐈어요! 해봐요! 둘 다 괜찮아? 예에에에에! 흐흐흐흐흐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인가요? 창원하지 않게 조심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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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to grave! 그렇군요. 그자는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밤 돌아왔다고요? 그럼 우린 망했네요? ㅎㅎㅎㅎㅎ 그자는 어떻게 되었죠? 그자는 어떻게 되었죠? And he jumped into the river His body was never found So is he alive? Dead? I mean, what's the story? Story is he's biting his time Waiting to take revenge on the town All right, that's the story What's the truth? Other than we have a whistling killer on our hands tonight I don't know 그럼 우린 망했군요? 이거 왜 자꾸 나오냐? 어쨌든 곧 알게 되겠죠 whether we like it or not I guess so At least we got the word out, I guess What kind of listening figures do we get it this time? On a Thursday After midnight Could be around 35 지금 여기는 새벽 5시인데 418명 듣고 있다 No, 35 people At best 우리가 이겼다! 많아야 35라고요? 고작 청취자가 35명뿐이라고요? 고작 청취자가 35명뿐이라고요? Are you serious? We only have 35 listeners 35? Yeah It's a school night And what's the population of Gallows Creek? And what's the population of Gallows Creek? I don't know exactly A little over a thousand? Oh How many did you get before? 1000명 중에 35명이면 뭐 Career exploded and I ended up on a midnight hour talk show in the town of a thousand people? Yeah Before that Around five for most shows on the low end? Big gas could pump that up to 10, 15? Easy Five thousand on the low end? I don't dream of that What? Five million What? Million? Yeah Sometimes That's just the way it goes At least the whistling man hasn't killed me yet I guess Wow Forrest top級이었구나 Yeah I guess we're gonna learn a lot about perspective tonight, huh? Oh We have a call coming in One패다, one패 Take it when you're ready Okay, Forrest Shut the music off Hello, caller You're live on 189.16 The Scream Is everything All right What? What? Who is this? Are you, u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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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변태거나 살인마일수도 있어 Okay What's your name and why are you calling in? 반동분자들 아 な 누ism 아 반동분자네 그러한 아 장난하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충보도 받아 주신가요? 살림아ni 아니야 짝퉁 살인마야 장난 전화지 장난 전화 제가 처리하고 싶어요 아니야 끊어버릴 걸 그랬나? 무슨 짓인가요 학생 마음껏 노지 웃어 아 죽음 하아 Jose 하아 그니까 실제로 119 신고에 저렇게 장난전화 거는 사람들 있잖아. 와... 왜 이렇게 조용해? 나 이제 뭐해야돼? 아니 죽었대잖아. 그건 장난일 수가 없지. 전화 왔다. 아, 진짜로 구급 전화가 왔어. 뭐하는거야? 아, 내 이름은 샌드라 샤프. 지금 경찰은 오지 않을거에요. 번관아 경찰은 오지 않을거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지 않을거에요. 레즐리는 헤더슨에 도와주자. 뭐? 아, 제. 그럼, 너는 도와줘야 돼. 제가 도와줄게. 그리고 지금 사이코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나의 사이코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나의 사이코을 입고 있어. 지금 어디계시죠? 재즈런이라고요? 지금 어디계시죠? 아, 차 열쇠를 떨어뜨렸다고? 돌아가서 열쇠를 찾는건 어떤가요? 들어보니 그 자를 따돌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괜찮을거에요. 근처에 갈만한 곳이 있나요? 헉? 도와주. 어, shoot! Keep he's back! Look, I don't know a thing about cars, but I gotta start this engine without the keys! And you're gonna have to help me! I, wait, wait. I don't... Uh, if it helps, I've got a toolkit buried beneath my spare sweatbands. I'll call you back when I find it. 1.89.16 The Scream hosted by me, Forrest Nash your friendly neighborhood radio host mechanic and savior sit tight while the record spins, folks this one goes out to you, Sandra It's funky, it's groovy it's stabbing the doesn't the station have a show about cars? the Tamora twins or something Timberline twins talk motors, yeah you know they're not even brothers really? they look the same though I know, but they're not even related it's weird I asked them about it once and they got really sweaty and defensive anyway, go see what you can find the offices are out the door and down the hall 어? 아, 여기로 나갈 수 있어? 와, 야, 와 에? 뭐야 아니, 나 저기에서 계속 이, 있는건줄 알았는데 완전 근데 어딜 확인하라고 했죠? 무슨 소리야 여기인가? 아, 불금 왜이래? 어? 여기에서 내가 지금 트는 라디오 곡을 들을 수 있어요 테이프다 전화는 왜 세 개나 있지 여기? 무섭게 와 근데 이거 게임 대박이다 아 근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었어 복도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책상 아래에 공구 상자 있다고? 맞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책상 밑에를 한번 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위쪽에 있어요? 공구 상자 아 뭐야 여기 있었네 아니 나 시야가 어덜트? 근데 공구 상자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 아 뭐지 진짜? 아 이거야? 쌍둥이 여러분 자동차 훔치기 잡지 좀 빌릴게요? 우에버스 란체로스 때문에 배탈이 났나 봐요 읽을거리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자동차 훔치기 잡지가 이거야? 아니면 화장실에 있다는 뜻인가? 배탈이 났으니까 화장실에 있나봐 그 잡지를 여긴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도 여자 화장실인데? 뭐야 왜 둘 다 여자 화장실이야? 여깄다 모든 종류의 차량을 수리합니다 열쇠 없이 문 여는 방법 야 이 미친 열쇠 대신 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성공하지 못했다면 스티어링 칼럼 커버를 제거하세요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아래에서 해당하는 와이어를 찾아 피복을 벗기고 꼬아주세요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네 오 야 이거 폭탄 해제 게임이랑 비슷하다 느낌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고 오 아 오 되게 좋다 이거 전화 왔다 알겠지? 드라이버를 시동키에 꽂고 시계방향으로 돌리세요. 스티어링 칼럼에 나사를 푸세요 망치로 핸들을 내리치세요 는 개소리고 자 열쇠 대신 드라이버를 사용해보세요 스티어링 칼럼에 나사를 푸세요 스티어링 칼럼 커버를 제거하세요 스티어링 칼럼 스티어링 칼럼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침착하게 재즈 호흡을 유지 하세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일련번호를 찾아야 돼요 일련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잠깐만 일련번호 마지막 숫자가 0이고 3이? 이거 앞에 오지 않을 경우 있잖아 이거잖아 그지?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0이고 3이 이거 앞에 오지 않을 경우 빨간색과 노란색이야 고라색선은 절대 왼손으로 만지면 안돼요 어... 고라색선의 피복을 벗기고 노출된 케이블과 연결하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시간제한이 없어요 시간제한이 없어서 좀 천천히 봐도 되는데 지금 맨손이라 스타터선을 3단계에서 엮은 연선에 문지르라고 아 근데 둘다 피복을 벗기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건가 모르겠다 죽는거 아냐? 분홍색 피복을 벗겨 점화장치에 연결해요 다른 분홍색 선은 자르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야기를 또 따로 해줘야되는거 아닌가? 그니까 일단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을 하고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또 추가로 해줘야될거 같은데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니까 지금 5단계 설명을 해야되는거잖아 엮은 연선에 문지르라고 오 어 어 오케이 멈추지 말고 가세요 잘 좋아 we did it Forrest we sure did here comes another hit track that we're ja excited to share with you and remember if you're also having car troubles then tune in to Timberline Twins Talk Motors here on 189.16 Monday to Friday at 5 take it away Forrest 어? 어? 어 어 어 어 Hope you enjoy this one as much as I do I still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I still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Right? Like Gallows Creek didn't already have enough to worry about What do you mean? Gallows Creek is a miserable place to live Really? Miserable?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정말 지루한 곳이에요 솔직해지자구요 페기 근데 얘는 지금 이 동네를 좋아하는거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모든게 뒤집박주인구? 어 타이밍 놓쳤다 대답 안하는게 좋았을지도 자름중 몇몇은 괜찮은거 같아요 어머 뭐야? 오늘 끝나면 둘이 결혼하겠네 나도 그래도 우리 그 이상한 그 이상한 스크림 콘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오 42분이 흘렀네요 아 Redult, 아름다운 것은 어...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파티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파티 어느리 뭐 하자고 얘기한지 근데 난 정말 웃기고 그 디디디나의ix이 지난 70년에 그 Dow Jones아 인심을 봤어요 그 야구 하긴 하에 또 얘기한 거다 진짜 취득한 작업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사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여기 at Ponte's Pizza입니다. 와, Brian. 정말 좋은데요. 너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제일 I can do. 그리고, 만약에, 그럼, WELL YOU'RE IN LIFE!! BECAUSE WE'RE AWOLWAYS L蘭닛이 colocarай정우 광고하고 있네 Sounds great bro lets me tell you the pizza we have is to die for all 폰티 술 마셨어? 신경쓰지 마세요 Wizard Everyone Oh Thank you FRAISTS Well I just hope I didn't put you or anyone else off coming on down to Ponte's Pizza. We've got a great special this weekend, our famous beer and pizza deal. Wait a minute. Come on down to Ponte's Pizza this weekend. You've just got to pay for one slice to get yourself. God damn it, you're just calling in to advertiser's shop. Peggy, hang up on him. 그걸 지금 눈치챘어? 어? 어, 아뇨. 좋아하네. 안 먹어나? 안 먹어야지. 어떻게 하냐. The cassette player is on the desk in front of you. Just above the sound blaster. There should be a cassette in the dock nearby. Done. 이게 유료 광고라고? 이게 유료 광고라고? 이게 유료 광고라고? 차라리 아까... 아까 피자 광고가 훨씬 나왔어.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싫어하지. 가야 tous. 어우야, 쥐.. 짱 시끄러워. 크. 아니 미친 더러워 먹고 살기 힘들지 어? 리포터? 레슬리가 제게 이 일을 맡기고 갔어요 제가 911 담당입니다 와 직업정신 지금 방송중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방송중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맹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자는 분명 놈이 돌아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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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마셜 무니 is dead I don't know who I'm looking at on the security monitor but if he killed Sheriff Matthews Where are you now? I'm in the boardroom. Upstairs We got security cameras all around the building You can watch them on any TV set here and there's a set in the boardroom 빠져나오실 수 있나요? I sure as shit hope so kid but I'm not sure how I'm going to do it that crash you heard was him tipping over my filing cabinets he's blocking the stairs I'm guessing the stairs are the only way out that's right and it would take me a good few minutes to move those cabinets we need to do something but what? all we can do from here is forrest I think I've got it why don't we call the killer they have a bunch of phone set up across the office right? in different rooms with different extensions so we call one of them draw the killer away Boris C's to make time and to make time to make time to make time to make time for me to make time that could work exactly it's worth the shot i can hear you you know the son of a bitch hasn't killed me yet sorry, Maurice Peggy and I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you realize how stupid that plan sounds right? for that to be successful you're gonna need every phone extension plus a plan of the entire office floor all delivered while the killer is on route i've got it thank god i've always been cool under pressure don't go anywhere oh what a... what a... the... the... the killer got him, do you? Mr. Russell I'm here Freaks is going to be here any second too Go check your fax machine Don't let me down Where is fax? 팩스는 어디있죠? 또 맞은편 사무실 여깄다 설치 네, 생각이 있어요. 잃어버렸나? 잠깐만 계획보관서 한 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 한 장인가? 아니, 근데 종이 개두꺼움 베개야? 베개에다 낙서해놨어? 베개로 인쇄했나봐 기록보관소 가 1번 주방 2번 편집장실 3번 회의실 4번 오케이 예, 제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알았고 그는 그는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정보를 우와 우리의 정보를 도와드리고 그는 여기가 그는 그의 정보를 서치드 에브리 룸 인 아홀 위딩 업드 도드 룸 아오 이즈 인니 아프스 넥스토어 이즈 나 워네버 이즈 플랜이 요즈 베드 워크 I'm ready on my end 포스트 아겐 We want to draw the killer away by 다일링 엔 익스텐션 넘버 and then move marise somewhere safe so what extension should I call 잠깐만 나 상황을 이해를 못 했어 이거 대화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이야 나 이거 큰일났네 살인마는 회의실 옆 사무실에 있다고? 잠깐만 다시 좀 보자 그러니까 회의실이 이거잖아 어 4번 회의실 옆 사무실에 있다고 그리고 지금 지금 모리스가 회의실에 있고 어 팩스가 있는 곳에서 지금 모리스가 소망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3번으로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치? 편집 장실 아닌가? 너무 잘 보이나? 아니야 난 내 감을 믿어 3번으로 가자 3번이 뭐라고? 편집 장실 어... 어... 주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주방으로 바로? 기록 보관서가 1번 주방 근데 주방이나 기록 보관서나 크게 다를 건 없을 거 같은데? 주방으로 가자 아마도? 네가 돌아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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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지금 전화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겠지. 나의 오피스에 도착합니다. 아, 말하지 않지. 해석이 확실합니다. TV를 끊고, 그래서 이 시스템 카메라를 볼 수 없습니다. Then, making my move I'll call when I get there Do you think he'll make it okay? I'm sure he'll be fine But now what do we do? We gotta find some way for him to get past that barricade What do you mean? I don't think calling the whistling man is gonna buy Maurice enough time to move those cabinets We gotta think of something else Yeah Maybe we could... Oh! Calling coming You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Put him through Alrighty Mr. Russell, are you there? I am I don't think he saw me I gotta give you credit for that But I'm not out of the woods yet Uh... Right, let's review where we are So, the only way out is by the stairs Which the whistling man has blocked with furniture Exactly I can move the furniture out of the way But not quickly or quiet That's right, the sound is huge I'm gonna make it a cabinet right now, the stairs Can I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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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this is... Can I do it? Wait, wait, wa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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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got it The secret archive through my office Where we keep our most sensitive records Ooh, a secret archive? Reggie would love that Reggie would love that What have you got back there? Juicy secrets about outer space? Now it's not, Peggy Peggy, I don't think now is the time to playin' around like that You're right Sorry, Forrest Kids, we're in the big time now I've got it all figured out The secret archive There's no lock on the inside of that room Only the outside You can't break out If we can get him in there And I lock him in We can catch the son of a gun Exactly Oh my god Forrest, we might be able to end the nightmare right here So should I call the secret archive then? You can't The archive is a room for secret Not gossip So we don't have a phone in there Oh Then we can't change it up then Any ideas, Forrest? TV가 있나요? 미끼가 되는 건 어때요? 라디오를 사용해 볼까요? 라디오 Maybe we could use a radio There's no radio in the secret archives Are there no radio's at your offices? I don't have one in my office, but... What is it? Our sports reporter, Hopkins He has a little portable radio He never turns off when he's here 사무실에 라디오가 있나요? 더 스크림의 팬인가요? 개소리 하지 말고 사무실에 라디오가 있나요? What is it? Is his portable radio still there? It should be It's what he calls his work radio It should be in the archives Actually I'll sneak over while our friend Is still distracted with his search I'll call you back once I've got the radio We're gonna save him,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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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k, if this works, we might even save the whole town We might even save the whole town 아직 흥분하지 마요 There's nothing to do before we celebrate Let's just see how it goes first What do you mean? He's not out of there yet He's still gotta find the radio, unblock the stairs I know, but we've got a plan for how to do that And, oh, call incoming from the reporter Putting it through now Nash, hello? Nash, are you there? I'm here Is everything okay? I found the radio It's right where I thought it would be It's all coming together I'm just gonna turn it on quickly Make sure it's still got some juice What is this? Volume should be We don't want that thing blasting just yet Yeah, yeah, I knew that, Nash I was just doing that when you yelled at me The radio works If I make it all alive If I make it all alive Hopkins might just get that day off If you wanted He's earned it Let's do it for Hopkins, Forest Wait Ah, God damn it If I can't have this stupid thing turned up How am I supposed to draw the killer? I can't be on the room when it's on Or I'm dead You just Oh, that's a good point But wait We're the radio We can just be quiet until you're ready We can just be quiet until you're ready If you can do that Then Then Yeah Sure 189.16 I know that's your station number But a good editor always double checks Can you confirm that? Right You got it 189.16 Good I've got the radio on silent But I'm tuned in Now I just need to get to my office Sounds like we need to make another call, Forest Where should we send the killer? inch That's the one 어디로 보낼까요? 지금 모리스는 아카이브 내선번호 01번에 위치해 있고 지금 살인마는 편집장실 03번에 있습니다. 전화로 부르려면 회실이 맞겠죠? 4번? 근데 안 들키고 3번까지 갈 수가 있나? 아니면 주방으로 부를까? 아니야 이거 백방 보여. 지금 전화기의 위치까지 신경을 써야 돼. 문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주방 쪽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전화 받다가 뒤돌아보면 들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주방이 맞는 것 같아. 주방으로 가자. 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하... 개 불안한데? 하하... 하... 이게 회... 아... 들킬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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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다가 전화 거는 거 맞아. 날... 날 믿어봐. 러셀씨 흉내를 낼 거예요. 살인마를 멍청이라며 도발할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에는 더 안 끌리지 않을까? 그랬죠? 근데 러셀이 누구야? 아 몰라 그냥 도발해. 러셀씨 흉내리지 않을까? 오! 칼 coming in. Here we go. 러셀씨 흉내리지 않을까? 러셀씨 흉내리지 않을까? 러셀씨 흉내리지 않을까? 헐! 러셀씨 흉내리지 않을까? 죽었군. 하... 렛츠 뱔아나 성. 겨우스 섬 타임 더 리커버. 엥? 하... 포크스. 워 비 박스윤. 환기가 이렇게 빠르게 된다고? 워 비 박스윤. 물음표? 아니 왜 또 밝은 노래야? The Glam Jam. Well, this is gonna be a long night. Oh, really? I feel like it's going pretty quickly to me. I could ask you some questions to speed things along. 아니, 좀 억가다. 아, 난 더... 더 꼬아서 생각했지. 아, 회의실로 유도하는 게 맞았었던 것 같아. 아니, 나는 전화기의 위치랑 문의 위치가 일직선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 내가. 이거 자동 저장이어서 블록이 안 될걸? 어, 방금 전에 저장됐어. 죽었군. 이 상태에서 저장됐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뭐 실수는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죽었지만. 뭐가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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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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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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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도저히 도저히가? 정말? 누가 도저히가 필요한가요? 아마. 너는 당연히 도저히가? 아니요. 여기가 도저히가 있어요. 그 도저히가 도저히가. 알았어요. 항상 가볼게요. 알았어요. 지금. 그 도저히가 도저히가 있어요.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열쇠 발견. 2층 계단.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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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렸다. 위층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이건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네. 야 근데 건물이 되게. 어. 잘 돼있다. 근데 누구지? 방송을 켜고 틀꺼? 플레이. 온. 에어. 왓. 다. 팍. 저기. 스태프 방도 있네요? 흠. 아 저기 다시 오자. 건물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너무 제대로 돼있어가지고. 계속 놀래요. 니. 난. 여기 꾸미는 것만으로. 영혼을 다 갈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이걸. igers Frauen아로 든א이 adore. 끌려уб millions. 꺅국 퀄리티 이 sekundORA 예ップ tor 정형이 여긴 하나도 어색 앗 연잉 러 ans 일 배 염려 춤이 멍 이요 이런게 라디오 방송 소리를 편집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깨무서워 이제 겨우 1시야 이제 1시간 지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rs. McKenzie for the helpful tip the bagger at the grocery store cannot whistle we'll remove her from the suspect list let's go to a break I need you for a second alright folks we need to take a quick break this one's for all those folks out there keeping the hatches battened I need you to take a quick break next track from late night lurkers if you dare alright Peggy what's up I pushed a cassette under my door go play it 어 아 알겠어요 just go get it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뭐 방송을 끄고 틀 것 Your Backwater Station has not honoured our agreement. We gave you Mr. Snatcher's newest single, the kind of honour you never had and probably never will again. And we have still not received any information about when you are fitting it into your busy programming. I'll be frank. I didn't want you as part of this debut, but Mr. Snatcher, Gina has a prior friendship with Mr. Nash. Oh! Prior and current friendship, Gina. Forrest Nate, are you alright? 어떻게 화가 나의 알아야 하니 your name on me whbia 하지만 네 변호사는 못해 다닐믿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기 של ez I really hope your listeners like it 후회사 사에게 더욱더 나의 프리밤을 확신하시면 한번 해보겠지 Ice Dance Dance If final breath isn't played on your airwaves By the end of Mr. Nash's show tonight The next call will be much less friendly That was Roddy Snatchers, Forrest You know, Roddy Snatchers? Roddy의 팬이에요? Are you a big fan of Roddy? I love Roddy 아 뭐야, 뭐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I wish we still had it in rotation Oh my god, I can't believe you know Roddy Snatcher And I can't believe you didn't tell me he sent you his new single We have to play final breath Where is it? I don't know They mailed it to KFAM, not to me Then it's gotta be downstairs at reception Man, I can't believe Barbara didn't say anything I mean, well, if that fiasco last Friday About the missing Knife and Easy track is any indication Folks at KFAM aren't against hoarding station music for personal use I think we're still missing a few tracks actually Well, go get Roddy's song before Gina's shoes the pants off us Hey, did you get it? No, not yet Any ideas where it might be? If it got mail to the station It's probably still a reception Check around there Thanks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니잖아 대화 중일 때는 떠나려고 하면 안 떠나지는구나 안내데스크에 있대요 근데 나도 진짜 과거가 뭔가 되게 진하게 있나보다 오... 저런 역대급 가수들과 친구라니 이건 뭐야 뭐지 이게? 필요한 건가? 이중에 하나 있나? 안 열리는데? 이 안에서 찾아야되나 아니면 뭔가 앨범같이 생긴거 없는데? 어디있을까요? 어? 이건가보다 진짜 찾기 어렵게 해놨네 좀 반짝반짝 빛나기라도 하던가 저장을 좀 하고 뭐 찾았어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건가? 아 뭐야 야 사람 방금전에 죽었는데 이 반응이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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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떻게 버려 어? 여기 있다 어? 어? 레코드 어디갔어 고맙습니다 아멘, Roddy's the best. He is. And more importantly, we should be safe from the worst of Gina Franklin. And I think that's every time I've seen him live. Peggy, we just talked through the whole song. Oh, whoops. It's okay. I can just play it on loop later. Oh, shoot. I just noticed we have a caller waiting. I really hope it's nothing serious. Oh, that's why I'm going to be in a hurry. I'm going to be in a hurry. Okay, Forest. Shut the music off. Evening caller. This is Forest Nash. Host of 189.16 The Scream. And tonight's 911 stand-in. This is Murphy. Hello, Murphy. What have you got for us tonight? Two things, Forest. First, happy birthday to my son, Fernando. He's free today. And man, being his daddy has changed my life. I've learned how to live, how to laugh, most importantly, how to love. Aw, happy birthday, Fernando. I'm sorry, Fernando.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Happy birthday, Fernando. I'm sorry, I'm sorry. Thank you. And now, my other thing. I'm putting the word out to this so-called killer. You think you're tough, huh? Big man with a big knife, huh? Ruling. Come face me. Come face me. True warrior at the Gallo's waste disposal plan. Guess what? That's not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Murphy. This is a bad idea, Murphy. I got all the tapes in Master Robby's Dojo series. So get ready. Whistling man. That's a bad idea, Murphy. You just let loose. You just let loose. Don't kill your dog.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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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Oh, no. And there he goes. Ladies and gentlemen, keep your fingers crossed for Murphy as he tries to become our hometown hero. Although having heard that Master Robby ad earlier, well, don't get your hopes up too much. Anyway,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commercial. 이게 진짜 다 좋은데 약간 너무 가벼워 사람이 죽는 상황인 것 치고 이게 뭐지? 아 광고 들어야 된다고 했지? Time to play a commercial. 사람이 죽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 전환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사람을 구했으면 이게 계속 몰입이 되는데 죽었으면 죽었을 때의 그 반응도 따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클리어에만 초점을 둔 진행 방식이었어요. 그냥 죽으면 어 죽었네요. 아 다음 노래나 틀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보고 좀 실망했어. 그것만 빼면 그래도 진짜 갓댐인데. 제 이름은 테디 갓댐인데.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님, 뭐지? 100% grade A asshole. Linda Cartwright isn't super herself, 근데 she's not... 네. 저희는 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그 one. 좋아요. 제가 물어봤도, take a swing for Gallows Creek. 아, he set the home run record for Gallows Creek High. Uh, Of course He's one of those guys. Yep. He played lots of sports back in the day, and he never lets anyone forget it. Right. Let's just, get back to the show. Well folks. Hearing that, reminds me that every vote matters. That ad really made me wanna take a swing at Teddy Gallows. You mean, take a swing for Teddy Gallows? Yeah, 아, 맞아 헬로? 아이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화를 냈다고? 이건 장난전화 같은데 음.. 음.. 이웃에게 연락하는 건 어때요? 도망치는 건 어때요? 숨어보는 건 어때요? 도망치는 건 어때요? 도망치는 건 어때요? 너는 프랫하우스에 계셨어? 네. 파티가 있는 파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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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난전화 친 거 맞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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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내야 해! 아이처럼 굴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아이처럼 아이처럼 음.. 이거 아까 틀었던 거 아닌가? 그게 다 해? 아니 왜 여기에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겔로스 크릭이 어디야? 그냥 여기 전체가 겔로스가 맞나 봐 벨로스 크릭 평온한 안식이 기다리는 곳 한때 최고의 사냥꾼들을 위한 사냥터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즐겁고 친절한 휴식지입니다 맞네 전체 다네 그럼 식당마다 다 전화해야 돼? 여기에 존재하는? 회귀가 머리가 똑똑하네 난 이 마을이 싫어요 내가 못떤게? 내가 못떤게? 내가 못떤게? 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핀포인트를 찍을 수 있네요 식당에 관련된 정보를 아래쪽에서도 얻을 수 있대요 음식 전단지 전이 없군 음식 전단 아 맞다 열쇠 받아야 되지 직원 구역 뒤쪽에 잠겨있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음식에 관련된 거 없나 이건 뭐지 바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어 브래드가 출신 축제 티켓 값 5달러 빚진 거다 이건 술 먹고 작성했나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건 열 수 있어요 이제 어 여기가 식당가 여기가 다용도실 여기가 출구 가 잠겼네요 출구가 잠긴 게 말이 돼? 여긴 또 다른 계단인데 잠겨있고 이렇게 잠겨있는 게 많아 그리고 왜 내려올 때마다 부금이 이렇죠? 정말 때리고 싶게 생겼군요 자 음식점에 관련된 전단지를 찾아봅시다 와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 거 봐 물소리 되게 리얼하다 물소리 되게 리얼하다 어? 겔로스 리포터 엘로스 크립 고등학교 대승을 거두다 저걸 가져가야 되나? 어? 이건 고장 났네요 가져가보자 어... 어 에이 find anything useful? 뭘 찾아야 하는 거랬죠? remind me what I'm looking for again The frat house by Virginia has been ordering takeout all night we've got to figure out who they've been ordering from then place an order for the frat house with a note to call the station okay but how do I figure out who they called? we need to think like frat boys forrest what would you order if you were a frat boy 음... cheap food and cheap beer exactly use your frat boy instinct to guide you 본능까지야 check Brad's desk in the office he's our food critic so his desk is your best bet for food related info and maybe the kitchen down stairs see what you find 사무실의 브래드 책상 가보자 아 그게 이건가 보다 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 이건 또 뭐야 아니 브래드의 책상이 근데 어느 건지 지금 정확하게 단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저 신문지가 똑같은 단서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임기응변으로 할께요 I'm just going to wing it Forrest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are you sure? 어 아니요? and second thought maybe not alright don't take too long Virginia needs our help hey find anything useful?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That's great! Are you ready to get back on the line? Let's make the call Time to turn the music off Okay, Forrest What'll it be? 어디서 배달음식을 주문해야 할까? 아니 근데 이게 갤럭스크릭 고등학교 갤럭스크릭 고등학교? 갤럭스크릭 하이 갤럭스크릭 하이 아 이렇게 하는게 맞나? 내가 지금 감을 전혀 못찾겠네 어? 폰티스 피자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찰로 파카브라 그릴링 스프리 찰로 파카브라 그릴링 스프리 그릴링 스프리가 여기 있고 어? 폰티스 피자가 할인을 많이 한다고 아까 전화로 막 광고했었지 근데 가장 가까운건 찰로 파카브라 기는 해요 피자 해봅시다 oh 폰티스 피자 슬로우 로스트 피자 세 시간? 네, 저거 어디서 그거냐고? 아, 여기가 이전에 왔죠 아, 그 프랫하우스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너에게 상대가 가기 아,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그 일사로 붙여서 그에게 직접 연락을 받는게? KFAM? 오, 그건 항상 일삼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KFAM 크기가 엄청 많게 자, 여기가 본티의 피치아, you know? I should really call them and let them know. We should put a song on. Agreed. This one goes out to our delivery workers. 이렇게 하는 게 맞나? ack- 비슷하게... 맛없다고요? 맛있다고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면요? 으하하하하핳핳핳핳핳핳.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릴링 스프리와 칼국아버스? I mean... It depends. Do I want a plate full of meat? Or... Do I want really, really good nachos? It can change depending on the day, you know? Yeah, fair enough. Maybe I... Pull up that thought, Forrest. We've got a call coming in. Hello, Collar. You're live on the stream with me, Forrest Nash. Hey, hey, hey. This is Fratman Bunker. We've got some garlic bread and a bill to call this number. Ha, ha, ha. Yes. Bunker. This is Forrest Nash. This is Forrest Nash. This is Forrest Nash. The Scream. Is this Goose? Ha, ha. Oh, man. It's totally you, isn't it, Goose? This is such a Goose, Frat. 그래, Goose 맞아. Sure. Whatever. It's Goose. Now listen, I... Goose, dude. Get your ass to the party. We got so much beer! We got so much beer! Listen, I need you to... Goose, come get beer. Your brothers are waiting for you. I'm not Goose. I... How can I prove this to you? 아니, 주소나 물어보지? Let me get a second opinion on this. Norman the Barbarian! What do you think? Norman the Barbarian says only the radio man can control the tools. So, play us the flow. Wait, really? What? The flow? Norman the Barbarian demands it. Okay, okay. I'll play the damn song. Oh, shit! Okay, okay, radio man. You got my attention. What is it? You got my attention. You got to get over to your neighbor's house. All of you. Just... Say no more. Lockers moving the house. Forrest, line two. Forrest, line two. Oh. Oh, isn't it? God, I didn't talk. I promise. Oh. Oh. The party has arrived. Oh. Thank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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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you, radio man? Don't worry. We brought the beer. Good times are here. Nice. I could use a drink. I could use a drink. Thank you, Forrest. Thank you, Forrest. What? You're welcome, Virginia. And thank you to Plunker and his fraternity brothers. Some heroes wear capes. Some wear sheets as togas. Hey, Forrest. Did you hear what Virginia said earlier? What was that all about? Clive, I didn't talk. You know what she meant? There's a janitor here at this stage. Clive? But... Your guess is as good as mine. Alright, folks. Seems we may have a lead. If any of you know a suspicious Clive? Then please, call in. It could save lives. In the meantime, looks like we have another call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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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ig Shot. Hit the button. And take the call.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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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아니었어? Hello, Caller. You're live on the stream. With me, Forrest, Nash. It's great to speak with you, Forrest. As a local small business owner, Oh, I find this all horrifying. A killer roaming the streets of our fair town? Terrible. 나 약간 난독증이 있나봐 아님 지금 피곤해서 그럴지도 어... 그래요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안 하네 괴물 각각의 피곤이 아이ni 저기 본pha 그으니깐 본다 진해진다 attitudes 아 으 씬 어깨 안녕? 잘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Eugene Stein. 그리고... 제 이름은? 제 이름은? Molly. We planned to get lost in the maze maze tonight. To take our first journey together. The first journey together. Love, Abirant. That's why I'm calling actually. I thought she'd be here an hour ago. 뭐야? 1시간 전에 도착했었어야 맞..다고? I thought you were the perfect guy to ask. Should I call her up and ask if she's coming or... Wait and see. For real kid? If you've been listening all night, do you really need to ask me? Yes, that's why I'm calling. 거기서 기다려봐요. 뒤지기 딱 좋겠네.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가요. 오 마이 가아. 아, 지이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빠져나가게 도와드리죠. 나가는 길은 알아요? 벽을 통과해서 달려봐요. 빠져나가게 도와드리죠. 아니 미친. 어 smell sup 어... 이거 말고 어 어 어 어 어 어ох 어 어 어 어... 아 몰라 아무거나 털어. 리액션 아니 곡 종류가 너무 없지 않아? 라디오 DJ치고는? 옥수수만 밀어낸 애들만 가잖아요 바바라랑 통화 해보는게 어때요? 메이저메이예요? 아, 나 아까 쓰레기통에서 주웠던게 그거구나 아니 좀 나가자 야, 됐다 아, 이게 대화가 덜 끝나면 못나가요 이거다 이게 옥수수반미로구만 이번엔 야말로 잘해보자 엄청 가까이 들려 잠깐만 트랙터 조각선을 마주하고 있는 갈림길 이게 오른쪽에 금색 건초더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번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거네 그죠? 오른쪽에 2번이 있다는 얘기니까 밖으로 나가려면은 와... 야, 이거 길 엄청 꼬여있네 오케이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3번, 4번 있는 곳으로 가야되네요 그죠? 왼쪽으로 턴해서 자, 지금 여기쯤 여기쯤 정면에는 돼지 조각상이 있대 3번 왼쪽에 흔들 목마가 있어 그럼 뒤로 가야되잖아 그지? 뒤로 가서 5번을 만나면 안되고 7번, 6번 있는 쪽으로 가야되요 뒤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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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작은 헛근이 보인대요 미니바른 그럼 이제 오른쪽 양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7번이 안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은 지금 8번 바로 위쪽 길이라는건데 근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 9번을 지나쳤대요 이게 좀 애매하네? 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돼? 야 9번을 지나쳤다는데 지금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보였다 지금 여기 교차로에 있다는 얘긴가? 지금 이 교차로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맞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자 한번 보면서 스크롤 ó 나 lot 아직도 여기? 감사합니다, Forrest. I LOVE YOU, MOLLY!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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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백폭 멈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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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뭐해야되요? 어 전화왔다 야 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청취자가 연결됐어 내 노래는? 네 돌아가고자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봐 몇 밤 전에? 알겠는데 그... 그... 그 말 안 되는거야? 뭐? 애? 으앗? 어째서요? And why did you throw it out the window earlier today? Brad was annoying me all afternoon. He played it on repeat because he knows I don't like it. Um... So I grabbed it and threw it right out of one of the office windows. Not my finest hour. But I can only take so much. Oh... Oh... 그럼 어떻게 하죠? So... 아무거나 틀어? 친구 오.. 이건 다 쓴거잖아 이거 갖다 버려 한 번 더 듣고 싶었을 때 한 번 더 듣고 싶었을 때 왜 그냥 로디가 없었을까? 어, Forrest, 스크랩 이 노래. 우리 또 다른 칼라. 안다. 죄송합니다. 음악이 짧은 것들. 칼라. 오늘 칼라. 189.16. The Scream. 이건 Forrest Ned. Forrest. Oh, 땡 God. It's me again. Murphy. 얘 누구였냐? 기억이 안 난다, 야. 그, 그 피자집 가게 아저씨인가? 뭐가 문제죠? We need to do something. Goddamn piece of me. He came from the Kelo's waste disposal. 근데 라디오 연결은 어떻게 한 거야? He hit on me, man. Carry me inside and lump me in a dumpster. I got a flashlight. Oh, Goddamn. I smell smoke. I think he started a fire. Hold on, Murphy. We'll call for help right now. You gotta hurry, man. I need someone here now, Horv. I'm gonna die. Peggy, get the fire department on the line. On it. Alright. Now just... Come on. Pick up. 911 아니야? Hi. Yes. I'd like to report a fire over at the Gallo's waste disposal plant. It's an emergency. What do you mean it's not operational?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Oh, Goddamn it. That evil son of a bitch slash the tires on the town's only fire engine. They can't do anything. But I have a few friends who live nearby. I have a few friends who live nearby. I have nothing to save Murphy. Where do they live? My friend Alex lives on the corner of Haddonfield and Romero Street. And Catherine lives on the west end of Myers Lane. And Catherine lives on the west end of Myers Lane. And there's Jericho on the east end of Myers Lane. But he's... Old. Really old. Okay. I'll check the map. See who would be best to do this. 자, 아니... 에? 저기요... 네, 뭐라고요? Alex, Romero가 바로 옆에 든 필드로 모퉁이에 살고 있음. 자, 한번 찾아보자. 로메로가 바로 옆에 든 필드로 로메로가 바로 옆 헤든필드로 헥 헥 헤든필드로 오훅이에 살고 있다고? 여기? 일단 여기에다가 두자 됐죠? 그 다음에 캐서린 마이어스 레인 서쪽 끝에 살고 있음 마 마 마이어스 마이어스 레인 여깄다 마이어스 레인 서쪽 끝 이건가? 어 이건 뭐야? 어 여기 핀셋이 있네? 자 그 다음에 마이어스 레인 동쪽 끝에 살고 있음 여기 이거 뭐라고? 소방서 소방차가 더 필요함 소방서? 소방서가 영어로 뭐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 파이어스테이션? 파이어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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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여기 딱히 안보이는데? 자 그리고 전화는 어디에서 지금 왔다고 했지? 오 기다려봐 맨 왼쪽 맨 밑 아 와 여기 너무 맑아 아까 전화 온 사람은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겔 머시기라고? 겔 로우 리포터? 겔 로우 크릭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인데 여긴? 객 객 객 어! 겔 로우 크릭 타운 홀 겔 로우 크릭 하이 여긴 고등학교고 오른쪽 중간? 어어 여기네 웨이스트 디스포절 쓰레기 소각장 아 알렉스가 제일 빠른거 아냐? 그치? 이거 왜 안 읽어줘? 읽어줘 로메로가 바로 옆 헤든필드로 모퉁이에 살고 있음 이게 맞는거 같은데? 그죠 알렉스 알렉스한테 하자 알렉스 number 이 시간제한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건 어 어 어 전화 왔다며 왜 왜? 엥? 에?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기 아니야? 아니 아나 아 또 슬퍼했어 불러오기 해야 되나? 불러오기 언제 조장된거야 이거 아 이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되는지 해야되는거구나 나 알렉스를 빼야돼?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로메로가 바로 옆 헤든필드로 헤든필드로 모퉁이에 살고 있다며 여기 아니야? 알렉스는 로메로가 바로 옆이어야 돼 그니까 여기야? 여기 그럼 가장 가까운게 제리콘데 늙었다며 제리코한테 하는게 맞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제리코 제리코 제발 할아버지 믿어요 오 왜 아니 왜 왜 또? 망했는데? 제리콘 제리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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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이 어디있다고 했죠? 멀피가 어디있어? 멀피가 어디있어? 포레스트 정말? 갈로우스 웨이 스포서리 아이씨 뭐야 여기 맞는데? 그럼 캐서린이 맞다고? 오케이 포레스트 누구를 전화해야 돼? 멀피가 도와줄게 캐서린 오케이 잠시만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기 종이 뭐냐고요? 이거? 어 잠깐만 2일부터 9일까지 머크리디가 동부지역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저스가 로저스가 해든필드가 를 잇는 연결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저스가는 어디있어? 로저스가 해든필드가 아 이거랑? 로저스가가 어딨어? 그니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이 뭐라겠다 일단 가자 내 집중이 너무 많아 내 눈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게 있나요 버피? 무슨 냄새 안 나요 버피? 캐서린 재활용 구역이에요 폐기물 처리 구역이에요 조졌어? 그럴게요 말씀하세요 아 그 사이비 쿵푸구나 아니야 c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자동 저장됐어 이런 젠장 그냥 보내주자 야 이 퍼즐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네 천천히 명의 길을 잃어 네 Murphy 예요 제 목소리에 우리가 이거로는 당장 안 할 수 없을까 당신과 페나노 Peggy 우리... Forrest 우리 또 다른 전화가 있잖아 우리의 시간 없으니 좀 안감고 수고하십니다 189.16 The Scream 제 존재 With me your host Forrest Nash Forrest Nash Forrest Teddy Gallows Junior I just want to say that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my Gallows Creek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불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어, 위원한 변호사와 사회가 사회가 있었다. Mr. Gallows, 당신이 위험한 위원한 위원한 지지? 우리 국가 국가의 국가를 찾고 있는 것과 정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과 국가들이 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도 정치에 따라 우리는 지지없습니다. OK, Teddy, 저희... 저 여기ccoli 우리 조국에 대해서 사랑äv어 근데 너희 정말 더떨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게라 끝났어요 네ались 고맙습니다 뙤라우드 석님 어..... 알겠습니다. 아 무언가EL 잠시만 체다 liv하기 말캐널 아 지금 선거 홍보하고 있었던 거구나 비상사태 문제가 아니라 피파람 살인마요 당신 집안 소유의 처리장 화재요? 피파람 살인마요 피파람 살인마요 그 문제는 그 여자입니다 우리의 이 사람입니다 리더 카트라이트 지금 여쭤봐도 우리 그냥 우리의 친구에요 리더 카트라이트는 미국이나 불쌍한 그리고 다른 다른 후보 까고 있는거야 지금 이 프로듀서는 좀 불쌍한거지 미쳤나봐 어 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방송을 끄고 틀 것? 아니 이..이건가? 테디 갈로즈 쥬니어 즉 아 패밀맨 아 데밟 크리스찬 and a proud patriot 테디 갈로즈 쥬니어 갈로즈 크리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전에 테디 갈로즈 주니어는 테디 갈로즈 주니어는 하필 이걸? 갈로즈 크리크가 좋은 곳으로 가족을 키우고 현재의 메이예요 테디 갈로즈 주니어 테디 갈로즈 주니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게임 이거 넣자 그 될 것 같아 정국이 다 미쳤어 5-5-5-7-4-9-8-3-3-5 We've got barbecue you'll die for Yeah Hey Forrest Do you know what the Grill Reaper's Favorite grilling spree order is? I have a feeling you're gonna tell me Spare ribs Just get me back on the air And we're back We got a collar You know what to do Collar on line one Oh Hello Collar You're live on the stream With me Forrest Nash What? What's the start? That's him He's just outside I can see him from up here God damn it She's just a kid What's the matter? Where are you? Are you somewhere safe? Oh my god Oh my god Stay with me kid Focus I can't do this Yes you can Focus Tell me What's your name? Sweetie you can do it What's your name? Carrie Good good Carrie Listen to me We're gonna get you out of there All right Now where are you? The old murder house Upstairs I'm at the end of a hall There's a bathroom A couple bedroom's a closet Oh he's coming Where should I go? Oh Oh 옷장으로 들어가요 Go to the closet Okay I'll He's here He's here He's gonna kill me Forrest I don't think we can Don't move I don't think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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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할인마가 아니었구나 장난전화는 아니었고 그... 캐리라는 여자애가 낚인 거였네 와...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이 마을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뜨자! 이 정도면 교사가 지금 바깥을 활보하고 있다고요 어? 어? 어... 외 설명 어,가나 어... отри vez ability 뭐 진짜 살인마가 떴어 칼 맞은 애가 지미야? 아... 아... 케리, 걍 차는 거에요. our intern genie yes she's my best friend and the smartest one out of all of us she stayed in tonight forrest listen we'll see what we can come up with and uh what scott you're not any good at and no no chad out of all of us you're not the ones everything okay no we are we're figuring out a plan but everyone's volunteering to do things are just bad i think we can figure out what to do but i don't think we can agree on who should do what i think you'll have to be the tiebreaker or else these idiots are gonna get us killed but i shut up you oh forrest i'll call you back but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r friends what do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way 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way you're going to get out of the way to save carry and her friends this next one goes out to all the trip kids out there 진행하기 진짜 개빡세네 이 노래를 소개하는게 좋을까 you like this next song you mentioned something about their friend working here and then turn yeah genie seems a nice enough girl but a bit head in the clouds you know not sure why we took on an intern we really didn't have the office space for one poor thing got tucked away in a dark corner somewhere down stairs i heard all right i'll go see if i can find her desk hopefully she has something we can use 지니의 자리를 찾아보자 지니의 자리를 찾아보자 여기가 지니 자리야? 공개하는 집을 찾아보자 뷄우 잉엉! 깜. 쨱. 뭐야 잉엉! 깜쨱. 뭐야 깜짝이야 뭔 소리지 zoom 진이와 캐리의 우정 퀴즈 이곳은 Forrest Nash, 다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캐리, 여기 계신가요? 네, 우리 계신가요, 하지만 누군가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정확히.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케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누군가가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Heather, Kyle, Hot David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투표수구나. 감시역. 위쪽에 올라가기 쉬운 사람. 에베레스트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헤더 아니야? 헤더? 헤더네. 제트, 제니퍼, 스커트를 모두 하고 싶습니다. 자물쇠? 감옥에 갈 확률이 제일 높은 친구. 타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친구. 타로. 열쇠, 자물쇠를 따는 거. 제니퍼다, 제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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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티아, 스커트 올림픽 선수가 될 확률이겠죠? 핫 데이비드 아주 핫한 친구로구만 도주로 뿌리네요 최악의 포커페이스 상을 받을만한 친구네 진시아 센티아 진시아 진시아 뭐야? 운전을 제일 잘해야되는 애? 빗면에 계속인데 이거 어떻게 돌려 어 아 주행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할 것 같은 친구 지미가 압도적인데? 근데? 카트 경주를 잘할 것 같은 친구 스콧 됐나? 어 야 근데 뒤에 오스카상이 근데 오스카상이 뭐야? 공포 영화에서 도망치다가 넘어질 것 같은 친구 자동차 사고로 죽을 것 같은 친구 잠깐만 연기상이면 이건 우리 큰일났는데? 잘못했는데? 우리 아까 연기가 연기를 잘할 것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잖아 근데 그거 포커페이스로 해서 신시아를 골랐잖아 리트고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불러오기 이거 하면 안되는데 누군가 다친 사람처럼 연기해야 된다 여기 나왔네 리사와 타미 신시아인데 오스카상을 탈 것 같은 친구잖아 리사와 타미인데? 둘 다 있는데? 이거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건가? 지금 보면 리사가 타미는 곳곳에 다 계속 보이거든? 근데 리사는 모스카상이랑 감옥에 갈 확률이 제일 높은 친구만 나와 그러니까 리사를 넣자 리사를 배정하자 리사는 카트 경주를 자를 것 같은 친구인 스콧을 하는게 맞을까요? 자동차 사고에 스콧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자동차 사고로 죽을 것 같은 친구잖아 자동차 사고로 죽을 것 같은 친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럼 고르면 안되는거 아니야 스콧을? 그러면 10번에 해당이 안되면서 동시에 목록에 있는 채드? 스콧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뭐 자동차 사고나서 죽겠지 아 이건 이건 채드가 맞아 이거 이거 채드가 맞는거 같아 스콧 신시아 어 채드로 가자 채드 어 퍼펙트 너의 고카팅 경험은? 최고 채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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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을 좀 남기고 그리고 이제 고카팅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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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 왔어? 오 그 친구들이 다 돌아간다 line one 다 사망 짝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우리 많은 영학생들 많이 듣는거 다 체리비 처리 우리 크리 우리는 추건 무심 죽지 말아요 좋아요 시작하죠 으아 잠깐만 です 나 소떼 나 아파 헤더 우리가 떠난 시간 잘 됐어? 오... 이즈... 이즈 페이스... The keys, 캐리. You need to get the van keys. His face is lying next to him, Forrest. 헝! He got got... He got got... Oh, God... Oh, God... 집중하세요! Focus... Breathe. Breathe. Right. The van keys... Got him! It's... Jennifer got the gate unlocked! And hot David should be back any second. Perfect. It's working. I can't believe it's actually working. You're doing great. Focus, we got this. We got this. Next step? Trap the killer. Alright. Wait. Get into position. Everybody else... Hide. Okay, performer. Now... Act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Lisa! Lisa! Oh... There he is. He's buying it. Now! Let's go! Bookshelf over! What's that? Oh, my God! He went through the floor! Spotter! You need to climb down now! We gotta go! Huh? He's got a little bit. She's coming down. And... Yes! Heather! Quick, everyone to the van. What are we doing? We got it... 불안하게 할 줄 알았어? 잡혔어? 제발, 안돼! 안돼! 아 캐리? 하... 캐리! 캐리? 뭐야? 안 죽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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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당신이 해낸 거에요? 하.. That's it.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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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call you when I'm, somewhere safe. Talk to you then. 어쨌든 성공은 한 거네? Walking home in the dark. 된 거지? 뭐 이렇게 애매, 애매하게 지나갔냐? 나, 나 뭐 음악 틀어야돼? 자. Hey, we had a call come in. Forrest Nash here. Listeners, we've got another caller live on 189.16, The Scream. What's on your mind, caller? Hey, Forrest. I just wanted to phone in, say, that I think I speak for everyone. 뭔가 좀 찝찝하게 넘어간다. 하하핳하핳. It's cool what you're doing, man. 막, 와, 다 살았어! 대박!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살인마도 그냥 가버렸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I'm at my roller rink. Tryna get everything ready for the harvest festival tomorrow. I had a guy from Starlink security here earlier. Installing the Starlink 4000 system. So, I'm a little behind. As for my name, My friends call me Roller Ricky. And I now consider you a friend, my man. 말이 많으시네요. 하하핳핳핳핳. 어... 자가 홍보는 안 돼요. I don't allow self-promotion on my show. I'm sorry. Sounds like Roller skating is more than just a job to you. So, is this vocational? I wasn't always Roller Ricky. Once upon a time, believe it or not, I used to go by just Ricky. Yeah. Back then, things were pretty rough. I used to roll with a bad crowd. Not all bad, but there was one guy. Anyway, some bad stuff went down. I harbored a lot of guilt for a long time. And turned to the bottle. I didn't really talk about it, or even know how to talk. That's just how it was. That bottle took the best years of my life. or so I thought. It's never too late, Roller Ricky. Right. I'm young. I'm young. I joined a support group. I opened up about my problems. And sharing that part just took so much weight off. It's a long story from there, but I found Roller disco. I learned how to have fun again. Cutting loose and making shapes. Now whenever I get down, I get down. I'm finally free from it all, man. It's important. just to talk to somebody. That's the first step. Ain't that right, Max?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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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llo, Max! Oh! Oh, Max. Oh, welcome to the show, Max.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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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참 특별한 강아지예요. 강아지 좋아하나보다. 어...뭐 틀어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스케이트 타는 강아지면은 기네스에 나와야지 아 어 어어 캐리 왔네 다행이다 에이 it's okay you were so brave earlier you're safe now I wanted to ask you why why he didn't why why am I why what 캐리 why did he spare me after what he did why let me go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당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을까요 장난치는 사람들만 노린 걸까요 시시해진 걸까요 근데 장난치는 사람들만 노린다고 하기에는 그 전 사람들도 그냥 다 죽였는데 뭘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 당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을까요 maybe he didn't kill you because he saw you as a victim maybe but why would that stop him from killing me too after everything he did to these stupid hazing nights have to stop 캐리 you did so well tonight stay safe and rest help is coming to gallows creek we just need to hold on thanks pecky hey forrest could I request a song of course carry what song any song by blast processor and thank you this next one goes out to carry 방금 들은 거였는데 또 틀어 you know you know what carry just said has really got me thinking about what the whistling man left her alone why there must be a reason when it comes to mass to whistling killers I don't think a reason is a key part of their process well it's something to consider I need to take a break if you want to stretch your legs now's the time just hit the pecky button when you want to get back on air yeah stretching it 빨리 okay okay let's get going peggy alrighty we could run another segment or scratch that for us we have a caller you're through to 189.16 the scream what's your emergency hello again forrest that call with the teens was awful those poor kids still I'm I'm glad the girl didn't get hurt thanks for your concern are you in trouble what's on your mind I wanted to ask you again to play my song forrest do you said you were going to play it but you didn't your name was don right what pecky yes oh I'll remember I'll remember my name is don and I wanted to ask you again to play my tune forrest long ride home you know the one that pecky said she threw outside the window Oh? what do yo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hear it? how did we hear it? the radio but the song is not you really like it in the room I just really love that song if you're calling up to ask for it when you know we don't have it well I I do love it and I don't want to argue but you do have it it's just outside the window there's a serial killer on the loose I can't just go outside hunting for a record I'm really sorry Dawn but we just can't get it right now but wasn't the whistling man just did the old murder house? that's miles from the station I'm going to get a second to grab it 살인만 빨라요 아뇨 내일 다시 걸어주세요 선택지가 알았어요 가지고 올게요 가 없네 음 음 음 음 nope I'm sorry Dawn I'm just not going out there Oh but I think you will Forrest Begium I'm calling with more than a request I'm calling with more than a request I know something I'm scared I think I know who's gonna be next What? Are you serious? Play my song Forrest and you'll find out What is she? Well folks Here's some music for you While I Think things over So You're gonna love this next track Is she serious Peggy? She's serious about hearing that song That's for sure Peggy I mean is she serious about I don't know Forrest But we don't really have a choice Do we? If she's telling the truth I don't have a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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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Why don't You go And get it It's one of Reggie's KFAM regulations I can't leave the booth While we're on air Peggy Just You can do it Okay? Fine You're a Good man Forrest I'll slide you the key To the fire door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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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fire door has to be unlocked? Yeah It Uh You know I never thought about it But Yeah We should talk to Reggie about that later Anyway I'll hold the fort down while you're out Maybe I'll even get a collar That could be exciting 189.16 The screen With me Peggy But It's not It's not I could An I could There's no I can't That's not It's not It Time Is 방화문이 어딨지? 그니까 방화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여자가 집어던진... 음반을 찾아와라 이거지? 이건가? 오! 열린다! 아 나 너무 무서워 어? 나 봤어 어떡해? 어떡해 와 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이건가? 빨리 빨리 들어가자 아 아 어떡해 지... 지앗이야? 이거 아니야?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고장 났네? 고장 났네? 아아 아아 아 왜그래 아아아아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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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가 여기 있잖아 뭐 어떻게 하냐고 휴즈를 찾아오라고? 그.. 휴즈가 어딨는데 이..이거야? A30 휴즈 휴즈 어, 어어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라 진짜 나오지마라 기진다 아이고 공포게임 아니잖아요 아 아닌가 공... 뭐였지? 공포게임이었나 이거? 어? 아 좀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잖아 어이 다 찾았다 됐어? 올려? 나이스 다 댕겨? 아 왠지 여기 딱 지나갈 때 뭐 나올 것 같은데? 응 안 나와 어 열렸다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이 밑으로 들어가면 뭐 없나? 없네 클라이브 어? 뭐?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뭘 발견한거지? 야 뭐야 이게? 지하실 계단 지하실 계단 와 지금 와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는데? 척 브로디에게 따뜻한 손길 결로스 크리 고등학교 전 풋볼팀 주장인 척 브로디는 작년 말 있었던 축제 참사로 선수 생활을 끝낼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척 브로디가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권 몇 장과 함께 다시 일어설 행운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말장난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뭔 미친 아래 양동이에 티켓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제 대참사 대형 관람차 파손 열다섯 명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결로스 크리 소확재가 개막 몇 시간만에 비극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종료되었다 대형 관람차의 지지대에서 이탈하며 마을 쪽으로 굴러갔다 조사관이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다 독감을 예방하세요 의사 워커씨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독감 예방 조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뭐지? 킴 워커 척 브로디 뭘까? 병원 발전소 트레일러 주차장 주유소 휘파람 살인마가 여기에 지금 그 풋볼 주장인 척 브로디 휘파람 살인마가 된거 아닐까? 휘파람 일단 나갈까? 안 열리네 안녕 음 상황 아아이 왜 나 안 건드렸어 잠겼네 여긴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기 휴게소 딱히 볼 건 없는 거 같으니까 돌아갑시다 여기가 계단실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밀 장소를 찾은 게 스토리상 필수였네 그죠? 거기에서 계단실 열쇠를 얻지 못하면 여기로 열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난 들어왔다 헤헷 살인마가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그죠? 정말 좋은 노래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지스, 포스트, 너는 오래됐다 내가 뭔가가 발생했을 때 뭔가가 발생했을 때 뭔가가 발생했을 때 클라이브, 그 잔인터 그는 클라이브, 그 죽음 뭐? 시작부터 시작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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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 이제 2시 40분이야?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어 uh... 그니까 가장 이상해 그... 맞아요 맞어? 네. And on the creepy board are the names Chuck Brody, Kim Walker, Rebecca Allen, and Ant Williams. Correct. 그래. And you think one of these people will be the Whistling Man's, Clive's, next target? That's right. And we've got to find him. You said there are four locations listed there, too? The hospital, the power station, the gas station, and the trailer park. Clive must think the target is at one of those locations. Forrest, you'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if any of the potential targets are at one of these locations tonight. Hit the button if you need any help. Home! How's it going? Home. It's not going well. I could use some help. Okay, let's review the basics. We need to work out who the next target is. There's four locations, right? And four people. We need to figure out if anyone has any of the potential targets that anyone has been able to find. We need to figure out if anyone has any of the potential targets tonight. And if they are, we can call them and warn them. There must be some connections between the notes. That makes sense. That makes sense. Okay, then we need more of them? The ... The ... The ... The ... This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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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겟인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생각해보면 1969년은 매우 훌륭한 해였죠 발전소 직원 수 증가 겔로스 크립 발전소가 신규 직원 20명을 고용하여 기록을 세웠으며 그중 12명이 겔로스 크립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발전소 주유소 트레일러 주차장 결혼 발표 킴워커와 피터 스타인이 부부의 연을 맺어 1970년 5월 30일에 시그룹 예정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애들부터 죽이는 거 아닐까 킴워커 피터 스타인 킴워커 범죄짓단 일망타진 RA라 불리는 익명의 제보자는 석방 소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RA 어? 레베카 앨런? 축제 희생자를 위로하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다 2년동안 진행된 축제 사고 사건의 조사가 모두 끝났다 조사원들은 지역 발전소와 계약한 기술자 두 명에게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소속 기술자 앤트 윌리엄스와 그 부하 샨 에벌에선 대형 관람차를 조립하던 중 공포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업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헉 이들은 지역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헉 얘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이 끝장났는데 겨우 이 정도로? 사회봉사 처분? 앤트 윌리엄스와 샨 에벌 앤트 윌리엄스 얘가 관람차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해서 그게 굴러가가지고 학생이 다친거죠 척 브로디가 다쳐버린거잖아 경보경보 비극경보 버스 브레이크 고장사고로 5명 사망 16명 부상 브레이크가 고장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갤럭스 크릭 지역주민인 D.러드씨 M.호튼씨 P.스타인씨, K.스타인씨 및 J.윌드레드씨가 사망하였다 갤럭스 크릭 시합일 1969년 3월 8일 이건 뭐지? 타일러 윌리스? 여기 없네 지역 유명인의 삶은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다들 잘 못살게 구내요 전 차 몇 대만 훔쳤을 뿐인데 말이에요 아이씨 뭔 개소리야 차 몇 대 훔친게 크지? 그러면 새 차를 사면 되는데 그까진 차가 뭔데 소라고 그럼 니가 사 전 이 트레일러를 팔아 최대한 빨리 이바를 떠날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네요 그러니 누가 좀 사주세요 뭐지? 화이옷 리지건강 안정박람회 흠 당신의 차량은 안전합니까? 연속 차량 절도사건 이후 메슈스 보안관은 시민들에게 수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전지역 복권 당첨자가 24시간 주유소를 사들이다 어? 크리스틴 주유엔 정비소가 14년 전 복권 당첨자에게 팔렸다 익명을 요구한 새 주인은 저녁부터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거? 설마? 척 브로디가 복권에 당첨됐어? 자동차 도둑의 일기 경찰관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회고록 현지 할인 중 이 쿠폰 지참시 2달러 할인 지역의 전설 맨해튼으로 모든 내용이 담긴 회고록 자동차 도둑의 일기로 악명이 자자한 작가가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갤럭스플릭을 떠나게 됐다 이 책은 작년 리뷰어 짐 랜디가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우리의 시간과 지갑을 털어간 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 다음 타겟이 뭐야? 난 이 기사들을 읽어도 난 뭐 가늠이 안 돼 1987년 9월 3일 목요일 오늘 오늘이 9월 3일이군요 자! 이제 추리를 좀 해보자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아볼게 관련된 거 일단은 이거 복권 그리고 이 복권 연결을 하고 독.. 독감 기사는 왜 있는 거야 이거? 발전소 직원소 증가 킴 워커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왜? 킴 워커와 피터 스타인이 부부의 연을 맺어 식을 올릴 예정 킴 워커는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고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 명단에 있었어요 여기 있다 킴 워커 킴 워커가 이제 성이 바뀌어서 그럼 피터 워커야? 디 러드씨 엠 호튼씨 피 스타인씨 스타인 부부 그러면 스타인 워커야? 킴 스타인이야? 어떻게 읽어야.. 킴 스타인이 맞아? 어 그러네 케이 스타인이네 헉 그렇게 사망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일단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네 용의선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희생자 유초에서는 빠지네요 얘는 죽었으니까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게시판이 너무 좁아 RA라고 불리는 익명의 제보자가 석방조치됐다 범죄집단 중에 이제 배신자가 있었던 거지 RA가 얘는 석방조치가 됐다는 거잖아 일러 바쳤으니까 동료를 팔아넘겼으니까 석방조치됐다 그리고 그 RA가 레베카 알렌이고 자동차 절도범이 RA인 거 같다고? 야 자동 자동차 훔친 거에 대한 기사가 어딨지? 이건가? 경찰이 오늘 오랫동안 지속되던 자동차 절도범죄집단과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같이 절도했지만 제보를 했으니까 풀려났다 축제 희생자를 위로하는 정의의 심판이 내렸어 조사원들은 지역발전소와 계약한 기술자 두 명에게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엔트 윌리엄스 참사의 원인 제공자 수석 엔지니어가 등장합니다 수석 기술자 엔트 윌리엄스 어? 얘 맞는 거 같은데? 그지? 얘가 지금 강연을 다니고 있네 당신의 차량은 안전합니까? 절도사건 이후 메슈스 보안관은 시민들에게 수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량? 지역의 전설 메네터널 모든 내용이 담긴 회고록 자동차의 도둑 일기로 악명이 자자한 작가가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러 겔로스 크릭을 떠나게 됐다 이 책은 작년 리뷰어가 짐 랜디가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고 우리의 시간과 지갑을 털어간 채 자! 얘는 레베카 알렌 LA는 여길 떠났어요 그죠? 어 얘는 희생자가 될 수가 없어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럼 지금 희생자 명단에 유력한 애가 얘랑 얜데 얘는 지금 그럼 뭐 복권 당첨돼서 주유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엔트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강연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 특별 게스트 된 거잖아 근데 얘는 근데 얘는 확실하게 지금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가 된다는 고장은 없어 이것만 봤을 땐 왜 적 브로디가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권 몇 장과 함께 다시 일어설 행운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아 4개의 장소 발전소 트레일러 주차장 주유소 병원이네 어? 잠깐만 어? 그러면 얘는 강연 다니고 있는데 4개의 장소 중에 강연장이 없어 그러면은 주유소에 척 브로디가 맞네 그지? 거의 다 됐어요 얘는 뭐야 어? 시작하려 척 브로디 주유소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어? 척 브로디 받았어 오늘이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대체 무슨 일이 오늘이 오늘이 뭐 오늘이 뭐야 뭐야 아 아 아 생각해 아 어 아 뭐야 주유소가 터졌어? 아 I... I... Is Chuck...? I don't know. Hang on. We're getting a call. Hello? Chuck? Chuck! What? I didn't know! The whole goddamn gas station's gone up. Is anyone hurt? I don't think so. I got everyone to follow me now. I got everyone to follow me now. God, only ambulance was blown to hell, though. Yeah, damn it, that fireball threw me. I... I've got to get to the hospital. I'm not feeling great. Forrest, ma'am... I can't thank you enough, but... Yeah. I gotta go. Wait, I... Damn it. We lost him. What was that about today? Oh, Forrest, the call board is lighting up. Get us into some music while I deal with this. Eh? Um... Time call good? Eh? Why? I... I... Hold it. Wa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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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y, security- 수영장에 하느라 클라이프가 원하는거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그러면 사이기 시작되면 끊기 전에 거꾸로 Forrest 우리는 다시 돌아다녔 저희는 우리는 내가 맞아? 네 그렇고 내가 얘기해놔 내가 우리는 모든 걸 своего 깊은 맥락 그 그 이케 그 받았으라고? 아 아 씨 아, 나 여기 밑에만 내려오면은 쎄하네 왜 깜짝이야 계단실 야, 저 방을 혼자 가라는게 말이 돼? 같이 가 아, 나 너무 무서워 뭐 튀어나올 것 같애 계, 계세요? 여기 게시판 치우니까 뭐가 있네? 지하실장 지, 지하실 창고? 그게 어딘데? 저긴가? 여기 원래 잠겨있었는데 지금 열렸어요? 고객님 pH 깜짝이야 하우시 Huhn 이게 뭐 찾 cleft 과 delivery 되니까 이런 게 간e 여기 위쪽에 있던 지도, 마을 지도도 있고 할 일이 남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이곳에 남아있어요. 이게 뭐야? 테이프? 테이프를 여기다가 두라는 건가?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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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은 무엇이냐? 음... 여기 또 다른 곳이 있는 게 있어야 할까? 조심해, 포레스트. 계속 살펴봐. 인터콤을 찾으시길 바라. 어떻게 서랍에 아무것도 없냐? 이게 뭐야? 자석? 지우개. 여기 뭐 있을 것 같애. 아무것도 없네잉? 아,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뭐하라고. 뭐, 뭐, 볼 거 없지 않아? 이제 여기로 가면 되나? 어, 이제 갈 수 있다. 건물이 엄청 넓네. 어? 여기다. 여기에 테이프랑 노트가 있다라는 표시인 것 같애요. 그죠? 주... 죽... 죽은 게 맞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어. 아, 진짜 분위기 왜 이래! 아, 참 하지마! 아, 여긴 또 뭐야! 아, 여긴 또 뭐야! 하아... 이게 뭐야? 벌레야? 아이 잠깐만 여기 좀 나중에 오자 여기 먼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거 같애 어우 땀나 없네요 이게 뭐야? 납품증명서 이게 뭔데? 중요정보 코드 또는 명령을 입력할 때 4-5초 이내에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런 매뉴얼이 왜 있는 거지? 접근 코드 불법침입을 방지하려면 해당 코드를 즉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나? 되게 중요한 문서 같은데 일단 가져가자 왜 그래? 왜 그래? 그건 왜 그래 이씨 하지마 아 하아... 좀 돌아버리겠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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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건드릴수 있는거야? 아닌거 같애요 뭐지?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날이 도대체 뭐야 그날이 도대체 그날이 도대체 그날이 도대체 이제 다 봤으니까 돌아가?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지? 아니요? I mean I just got here recently I don't know found another tape it talks more about how George died what did it say it sounds like he was running for his life spreading through trees and bushes getting cut up all over what would drive someone to do that I'm not sure yet I found a tape that introduces a new detail to the story post-mortem injury apparently his arm got caught in a car door a car door yeah after he died how do you suppose they can tell how can they tell I'm a radio producer not a coroner I am I think I found Clive's last recording I think Clive might be gone gone I found a confession not for any killings but for playing a part and covering up George's death he left this behind in case he died he hoped someone would find it you do you think the whistling man already got him possibly we've had a lot of collars tonight but maybe not every victim made it to the phone you know we don't know how many there really are Christ for us that's dark I know but Clive said he had read about other murders in other towns and that the murders were all folks who knew about the incident and the killings were getting closer to Gallows Creek mm-hmm he said he wanted to do something good for once the board and his office he wasn't talking people down to kill them he was tracking them down to save them uh why didn't he just come out with all of this uh he said his employer threatened his family if he spoke out about any of 아까 저 마네킹 방에 있던 사람은 피파람 살인마가 아니라 구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테이프를 찾으라고? 어 우리 다 둘러본 거 아니었어? 어? 아 아 아니 테이프가 아직 더 있다고? 이게 어디야? 우리가 밖에 предложiko 우리가 scars beyond reach 괜찮아 의자를 거꾸로 꽂아둔 장소 가 이거잖아 표지? 예시 너무 어두워 잠시만요 음~~ 이제 너무 잘 보인다 방에 불을 끄고 해야 돼 근데 그런 무서움이 배가 되지 잘 보이지만 아우야 근데 여긴 진짜 너무 어두운데 뭐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까 서랍이요? 뭐 뭔 서랍? 이 서랍? 아! 아! 아니 왜 다 열어봐 놓고 이거를 이걸 놓치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 어? 뭐지? 이거 중요해야 돼 자세한 내용은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버지니아 검사관명이 버지니아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걸까? 이제 인터폴로 얘기를 하면은 뭐지? 뭐지? 제이티가 근데 또 이 좌우라는 걸 모모가 그쪽으로 뱃은 카드가 무였를 속성이 뱃은 trifle 날은 고 freed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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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Sullivan? Dr. Sullivan? Wait, Virginia Sullivan? She was her caller from earlier. Huh? Well, then our caller was involved in a conspiracy around this boy's death. We need to call her back once we finish down here. It looks like she might know something about what's going on. I found a written autopsy report. What does it say? According to that, it's just like you said at the start. George drowned after getting drunk. Said he liked to fight, too. The drinking and drowning matches with what I heard, but... There's also a note scrolled onto the report. I'm sorry I made you do this, Virginia. If it was on the autopsy report, then Virginia must be our coroner. Wait, the caller from earlier. When we had to call the takeout restaurants. Wasn't her name Virginia? Do you think you found everything, Forrest? I think there's got to be more down here. I need to find all the tapes. I need to find all the tapes. I think so. How much did Clive hide down there? Well, if there are more tapes, then there must be more maps to follow, right? That seems to be the case. All right, then. Buzz the intercom when you find something and want to discuss i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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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plit it black hole. Iker. Hi. Hi. Hey? Hall. She's been trying to steal the water. She, I think that didn't surveys I can't tell her. She thinks that they just. Okay, now, we're able to get all the victims. 아 이거오... 는 이거잖아 아니 지금 뭐가 더 없을거 같은데 게임화면 밝기 조절 되냐고 와 개잘보임 밝기 좀 진작에 올릴걸 그래도 안보이는데 다시한번 찾아보자 그래 아 여기있네 아 여기 너무 어두워서 안보였었는데 길이 있었네 이렇게 엥? 어? 이것도 봤던 사진이고 이러면은 추리 다한건가? 그니까 술 마셔서 익사한게 아니란거잖아 그지? 뭐지? 뭐지? 오오, 드디어 재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 모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케이 받을까? 어? 아니요 포레스트입니다 내가 이 파란 부는 똥덩이 하하하하 오 받았다 저라도 신경이 날카로웠을거에요 어... 클라이브요 모른다고? 이제 와서 빼고 있네 클라이브가 너한테 올 수 없어 우리 클라이브가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근데 그가... 그가 흐스틸링맨, 로레스트 어째서 확신하는 거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증거가 있어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반대로 증거가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우리 조지 베로의 증거가 있었는데 왜? 그가 흐스텔을 죽였다 그가 흐스텔을 죽였다 그가 흐스텔을 죽였다 하지만... 우리 그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 그는 왜 우리에게 불렀다 왜 그를 적립한 지자의 증거가? 저는... 네 좋은 하루 우리의 일에 일어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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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Clive he just burst in and he started making demands to give over the reports to falsify what I found of course I said no but well when someone wants to make you do something they can use the carrot or the stick for me he used both you see my sister is sick she has a chronic condition that's never going away it's expensive to treat and it was getting to where I couldn't avoid it and Clive promised me that his employer would pay for my sister's treatment if I did what he said and that if I ever spoke about this he'd beat me to within an inch of my life I don't know why he had me do it but my sister needed me you have to understand she needed me we understand that's your idea Peggy okay thank you I just want this nightmare to end this will help ended Virginia thank you stay safe Virginia yeah that's right I need to ask more I need to ask more I need to ask more Virginia is tied up in all of this Clive threatened her to keep quiet about George's death but for who why cover up these details that's right that's right we need to ask more we need to try Sandra what would Sandra know I don't know but we have to start somewhere anyway just be careful when you're talking to her don't push too hard we don't want her to hang up I'll be careful alright calling her now hopefully she's at her jazz studio aha Forrest you're through hello this is Sandra at jazz pizzazz jazz studio who is this hello again and Sandra it's Forrest Nash of 189.16 The Scream and you're live on air aha oh I always thought folks called into a radio show not the other way around how jazzy what can I do for you uh well we're trying to understand what's behind the attacks tonight we had a few questions by Forrest of course heck after the way you saved my life I'd say yes to just about anything you asked I'm calling to talk about death and murder Sandra be serious I'm going right to it huh I don't know as much about that as I do jazz and jazz dancing but I'll try 장난칠 생각 말아요 아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야야야 내가 잠깐 깜빡했다 다시 하자 자 밝게 밝게 장난스럽게 간질간질하게 한번 해보자고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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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숨기는 거 없나요? 음... 숨기는 거 없나요? 음... 숨기는 거 없나요? 뭘 봤네 괜찮아요? 다 털어놔봐요 아! 내가 강압적으로 한 거야? 아! 어? 난 강하게 말하는 건지 몰랐지 그래요 다 털어놔봐요 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다 털어놔봐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 다 알아요 다 털어놔요 솔직히 같은 맥락이잖아 글로만 봤을 때 뭐가 달라 이거 뭐 미리 미리 듣기 해가지고 억양 어떻게 읽는지 막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네 다 알아요 당장 설명하세요 여기에선 좀 보이네 물론이죠 그건 옳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당연하죠 계속 위에 있는 선택지만 선택하면 됐나? 계속 위에 있는 선택지만 선택하면 됐나? 일단 들을 건 다 들었다 일단 들을 건 다 들었다 어 어 그럼 전화 받아볼게요 그럼 전화 받아볼게요 생일 축하 메시지? 물론이죠 문제 없어요 지금요? 지금요? 정말요? 나는 지금 긴급 전화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니까 이런거 무조건 해야지 그래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어 그래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어 아 아 아 아 피자 광고였어 아 아 아 정신병 걸리겠네 정신병 걸리겠네 씨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거네 아니 저건 진짜 좀 사이코패스인데 아니 굉장히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브금은? 위험에 처했나요? 도움이라고요? 는 뭔 선택지냐? 그렇구나 어? 이거 내가 아까 그 책자 가지고 온 거 그 어디다 놨지 내가? 이웃에게 물어봤나요? 다른 곳은 없나요? 열쇠는요? 이웃의 문구는 없나요? only for the apartment door the front gate requires an entry code the future is electronic, I guess I need that code to get inside which apartment block do you live in? maybe one of our listeners lives there too it's the new woodside apartment building between the town hall and the trailer park but I doubt any of your listeners live there 기차가 지나가네? 기차가 지나가네? 개도 짓고 개는 안 키우죠? oh I'm guessing you're not a dog person I'm guessing you're not a dog person no I'm not it's my neighbor's dog boy I wish he'd muscle that thing in oh and now he's blasting David scopo out of his window this night can't get any the whistling man was coming down the street I don't think he's seeing me before he's please I need your help I need the code for that security system or I'm gonna die 아니 근데 다른 아파트 보안 코드를 왜 여기에서 찾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보안 시스템 이름은요? what's the name of the security system? there's a sticker on the box it says Starling Security 4000 keypad and it looks like it wants a six digit number we'll see what we can do thank you Forrest yeah of course don't worry Don thank you Forrest I knew I could count on you I'll sit out of sight call me back soon alright folks here's a little tune for you all to enjoy well I try to break Don into her apartment 이건 뭐야 아 이거 아까 뒤지다가 얻은 레코드다 coming up for your listening pleasure it's Caged Tiger with their single One Last Goodbye you were pretty quiet there Peggy Forrest was it just me or was there something yeah it wasn't just you something was weird about that yeah well tell you what we have a Starling 4000 or whatever here at KFAM Clive bought one for the station maybe we can find something to help well I'm not sure who but to help someone 찾으러 갑시다 지하에 있어요 okay so she's locked out of the Woodside apartment and somewhere Clive probably has the papers for the Starling 4000 4,000 난 여기 정말 내려가기 싫어 이거지 어디 한번 읽어볼까? 접근 코드 공장 초라시 유지보수 기능 호출 경보 테스트 경보 테스트 비활성화 입력 코드 흠 이거 다음 장으로도 넘길 수 있나? 그건 아닌듯 뒷장에도 뭐라고 많이 써있는데 번역이 안되는 걸로 봐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코드 또는 명령을 입력할 때 4에서 5초 이내에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단 동작을 멈추는데 별표를 누른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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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back, Forrest. Find anything? The Starling 4000 Security Manual. It's got a bunch of codes. Good. And did you find anything else? Nothing, except the manual. All right. Well, I'll get Dom back on the line then, Forrest. I'll let you take it from here. Thanks, Peggy. When you're ready, shut the music off. Line one, whenever you're ready. Don, are you there? This is Forrest Nash from 189.16, The Scream. Oh, thank God, you're back. I'm so afraid. What's the code to the gate? Oh... 그냥, 그냥 입력 코드를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하여 최상급 보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력 코드. 입력 코드를 한번 알려줘 볼게. The code is 715914. Thank you, Forrest. What? Why are they laughing so hard? I think he's lost now. Is it... money... ...sariendsma? Let's go. Let's see what happens. Forrest, there's another call coming in. Evening caller, you're live on. An... Forrest! Ah! This psycho is somewhere in the roller rink, dude. I just saw a shadow. And... Goddamn, how do you even get in? Huh? ... Singh haven't realized. You've gotta help me, man. Forrest. Omexy! No! Come back. I can't find my rifle, man. It'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but I can't let anything happen about you.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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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소리 들려! 헐. 돈이 살인마였어. 와 진짜 미쳤다. 와 내 지금 온몸에 소름 돋음. 여자였어 살인마가? 소름 돋는 사람은 여자란? 나 알겠어요. 나 믿지 않도록. 왓는 여자만 전화했어. 너 몇 번 얘기하셨어. 맞아.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 같은데? 왜 그 노래가 권리지 않았을까? 아 내가 밖에 나오게 만들려고 알았을 수도 있지 우리는 모두 이웃입니다 서로 돌보면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슬프지만 타인을 믿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해요 전 2번이요 다 2번이라고 하네 어쩌면 가명일지도 몰라요 혹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 새로운 번호로 맞을 수 있을까요? 9-1-1 여러분은 다음 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 호흡이 붙어있습니까? 어떻게 된거죠? 아직 호흡이 붙어있습니까? não, forced! I really need help, please! take a breath we had been out of the reservoir, we were heading back to his place, we heard this whistling all of a sudden he just started freaking out! he screamed at me, told me to hide, i'd never seen him like that and i just panicked and ran and hid in a bush oh no... forest then what happened? he went up the road and talked to someone, i couldn't really hear or see anything 여자였네? 음... 헉... He needs to get to the hospital! I can't drive, so... We need an ambulance! Forrest, the ambulance was destroyed in the explosion at the gas station. You should get all the info you can. 친구분의 이름은 모르니까 어느 부위를 다 쳤죠? Can you tell us where your friend was stabbed? They stabbed him in the stomach? And then stabbed him again in his leg when he was on the ground and it's... Oh, the knife is still there in his leg! What's your friend's name, Casey? It's Jason! Jason Parker! We'll be right back. Peggy, patch us through to the hospital. On it. Phoning St. Gabriel's now. Switch to line two. Hello, St. Gabriel's Hospital. How can I help you? Hi, this is Forrest Nash from 189.16. We have a stab victim at 25 Nancy Drive named Jason Parker. He's been stabbed in the stomach and the leg. He's bleeding heavily. Oh God, I'm sorry. But the ambulance is... well, you know. I know, but please, we need something or he's going to die. Forrest, I... Listen, you're going to have to get him here. I'm going? We need to see him and we can't get there ourselves right now. We don't have any way to drive him right now. And even if we did, he's bleeding out fast. All right, listen. We need to buy him time to get here. That means stopping the blood first and then finding someone to stabilize him. To stabilize him, you really need someone with first aid training. Do either of you have any? No. Me neither. Uh, dammit. I'm really sorry about this, but I have other patients who can't wait. All I can do is talk you through the procedure as quick as I can and then leave the rest to you. You think you can handle that? But there's no choice of choice. We can do it. There's no choice of choice. Hit me. Okay. From the top. If he's bleeding out, then you need to get him comfortable and try to stem the bleeding. Lay him down. Apply continuous pressure directly to the affected areas. When the bleeding slows, get a clean cloth of some kind and hold it over the wounds. Get them comfortable. Apply pressure. Clean cloths when slowed. Got it. I think. You said he was stabbed, right? If the object he was stabbed with is still in him, don't take it out. It's stopping the worst of the bleeding right now. If anything, you should secure it so it stays where it is. I wouldn't have thought of that. It makes sense though. God, that was a lot of info. But I think we can handle this. I think we can handle this. I'm glad he got him so far, because there's more to go. I think we can handle this. I'm still with you, Doc. What else do we need to know? If he's lost a lot of blood, he may enter shock. If he does, act fast. If you apply the cloth and it's bleeding through, don't remove it. Just apply another on top of it. If it's safe, elevate his legs to get blood circulating to his vital organs. Try to keep him warm. Get him to rest and reassure him. We need the patient to stay calm. All right. Don't replace bandages. Elevate his legs. Keep him warm and calm. This is a lot. I'm really sorry. That's as much as I can give you right now. Try to stop the bleeding. Find someone to get him stabilized and get him here as quick as you can. Good luck. All right, Forest. Casey's still on line one. Hello? Hello? Forest, are you there? How do you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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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y, I have bad news. We're on our own for now. O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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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ason. Why the hell did not do anything? No, Casey, you did the right thing. We got advice from somebody at St. Gabriel's. We're gonna talk you through this. Oh, thank God. I've been putting pressure on his stomach wound since you left. But he's still bleeding. I don't know what to do. That's good, Casey. The nurse said to do that. What about the knife and his leg? It's gotta be hell. Should I pull it out? 바로 뽑아버려요! 그냥 건드리지 말아요. No, don't touch the knife. The bleeding will get worse if you pull it out. Are you sure? I'm sorry. I'm gonna stop making suggestions. No, don't worry, Casey. We're a team here. We're all going to get Jason through this. We're all going to get Jason through this. Casey, is his leg wound bleeding right now? I hate looking at that knife. Yeah, yeah. It's bleeding. His stomach is worse though. The knife wound is worse. What? Don't you tell us why he can do it without using knife? How much to push a knife? They can put the knife down. The knife wound is going to put the knife. The knife wound is better. 내버려 두자 고정 안 했다고? 아니 지금요? 그냥 실례하니 원하니 그냥 원하니 그냥 아무거나 해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OK 아 approximately Jason please be OK 고픽 wake blood What buh? We can't stay on the line with her all night Dawn is still out there What if other people need us? You're right She's probably on our way to her next target right now Exactly And you heard the nurse We need someone there with training who can stabilize him 병원에 도착할 필요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 이와서 아니 이건 뭐 어쩌라고 아니 장난하나 아니 장난하나 Everybody's personnel info is probably in Reggie's office 알겠어. 내 파일을 보고 레지의 오프스에 살고 읽어봐. 생활이나 죽을 상황이야. 물론 그들은 걱정할지 못할거야. 맞아. 근데 그걸로 몇가지가 있어여. 하아아아아아 이게 센시적인 정보가. 그래서 레지의 제자에 랩을 닫았을거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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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리가 있냐? 아... 금리... 레지의 시리얼 노트테크를 말하는거야. maybe something in his office will give it away right there is something else i'm not gonna like this am i have you ever heard the future is floppy peggy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floppy disks floppy disks are like these futuristic things that have information on them you put them in a computer and they do something peggy i know what a floppy disk is that's the same for our personnel files that's good to know that's the same for our personnel files that's good to know i'm guessing jason's okay for now i'll check out reggie's office and see what i can find you'll need a key for that i'll just slide it under my door now thanks peggy i just have to look around what what i'll patch my mic down to the office so you'll hear me over the intercom you'll hear me over the intercom let's stop reggie's office 사무실 열쇠 열쇠를 얻었으니까 잠겨있던 곳을 찾아와서 들어가보면 되겠지? 여긴가? 여긴 맞네 매우 중요한 날 X4EVER 끝내주는 문서를 작성해야만 제목은 좀 초대 주인공과 악당을 다시 데려올 것 저게 죄송한데 부금 좀 어떻게 해보실 클라이브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내 글 도용하지마 지니에게 테이프 어디다 뒀냐고 물어봐 기한이 지났어 이 잡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군요 어? 삽 비컷 기밀하면서 피자배달부로 변장하고 피자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 무료로 저각내주지 피자는 한 조각도 등장하지 않는다 원래 배달원에게 무슨 일이 마지막 생존자의 남자친구라는 설정은 어떨까 주인공은 매건 의로 직업은 대학생 영리하고 아름다우면 도내 회전이 빠르고 유당불내증 이 있다 피자 살인마 주인공의 차이를 정하는 예정 수많은 거위대가 나타나 마을의 굶주림을 해결해준 11월 7일에 열리는 마을의 중요행사인 거위대축제 개봉 예정 영화 내내 매건 주변의 모든 지원망을 끊어야 한다 11월 7일? 이게 맞을까? 인사기록 브래들리 카터 페기 위버 포레스트 내시 나잖아 존 헤지 카렌 로우슨 바바라 올브라이트 인터폴이 있으니까 어? 여기 지도 있나? 낸시 드라이브 25번가가 어디야 그게 어디있는데 권고를 열었는데 이제 어쩌죠? 칠 칠 증거를 열었는데 이제 어쩌죠? 하아 낸시 드라이브가 어디야 하아 밑에 있다고요? 어 여깄다 낸시 드라이브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거지 하나씩 넣어서 보자구요 포레스트 낸시가 제일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부터 보자 궁금하다 이거 왜 안들어가죠 진짜 뭐하는거야?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도 된대 나중에 또 읽을 수 있나봐 아 페기였어? 자 이제 4명 남았어요 이중에 1명 아 깜짝이야 뭐야? 뭐지? 넨시 드라이브 14번지 존은 코스 진행 기간 동안 응급처치 트레이너와 함께 있기를 거부했다 의무병 출신이라는 건 알지만 방송국 정책상 경력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존은 복무 당시 군에서 구매한 다수의 의료 장비를 자택에 구비한 것으로 확인됨 합법 여부는? 신고가 필요할지도? 프레드가 또 리뷰용 샘플을 함부로 먹지 말 것을 존에게 얘기했다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2번으로 세번째다 참전용사를 질책하는 행동은 미국인답지 않은 짓일까? 유력한 후보예요? 넨시 드라이브 22번지 실제로 카렌은 지난 몇 달 동안 자기 일을 더욱 키워나갔다 웨스가 나간 이후 카렌은 팀버라인 트윈스와 함께 해미씨가 진행하는 쇼를 담당했다 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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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실제로 두 사람은 비밀산타 응급처치 교육 및 테디게로스 주니어 방문 일정을 놓쳤다 얘는 x다운로31번지인데 브래드와 바바라가 방송국이 지정한 응급처치 교육 대부분을 빠졌고 결국 헤어졌다 브래드는 마우스 투 마우스 응급처치법으로 농담을 했고 이에 화가 난 바바라가 뛰쳐나가면서 관계가 끝났다 바바라는 모든 지원과 스스럼 없이 지낸다 응급처치에 관련된 멘트가 없어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존은 코스 진행 기간 동안 응급처치의 트레이너와 함께 있기를 거부했다 이 문장이 좀 거슬리는데 존은 공무 당시 군에서 구매한 다수의 의료 장비를 자택에 구비한 것으로 확인됨 이거지 않을까? 존 혜리씨? 쇼크가 오려나보네요 제이슨의 상처가 난 곳을 높여주세요 다리를 높여주세요 상처가 난 곳을 들어올려 복부 쫙! 바로 사망 다리를 높여주세요 제이슨의 몸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이슨의 몸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위험이 너무 почув percent TV 어떻게 쓰신 방지한 데에서만 Methuen 젖은 양반 있기도 하고 강아도 좀 담쬼만 머! 좋아! 잠시만요!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의식이 있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그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에요? 알았어. 도대체! 뭐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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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정답! 도대체! 조언 헤드스! 너가 믿는다! We need to call John Hedges. He lives on Nancy Drive. He didn't really participate in the first aid training, but he's a former war medic. He's probably the most trained person we have. Really? I never really spoke to him before. A war medic, huh? Yeah, and according to Reggie's notes, John keeps all of his old equipment at his house. He's something of a hoarder. All right. What's his number? 542-0735. 542-0735. Calling now. Let's hope he picks... Who the hell is this calling man? What time is it? John, it's Forrest Nash here at KFAM. We have an emergency and we need your help. Forrest? If this is a work emergency, then it can wait until the goddamn warning. Just leave me a note like everybody else.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건이에요. John, no, this is a medical emergency. A man has been stabbed by the whistling man, or... Never mind. He's badly hurt and he's going to die unless we get someone to him now. The whistling man? What kind of joke is this? John, we're not kidding. A man is gonna die if we don't help him right now. He's at 25 Nancy Drive. I think we got his friend to stem the bleeding, but he's gone into shock. He's passed out right now. You say he was stabbed? Do you know the extent of his injuries? From what we were told, he has two major stab wounds. One to the stomach, and one to the leg. The knife is still in his leg, and the stomach wound is open. Understood. Let me grab a few supplies, and I'll head right over. Damn if he dies on my watch. Oh, thank you John. We'll let him know you're on your way. Good luck. 겁나 멋있어. Oh, Casey, are you there? How are we doing? Bad. Jason seemed really weak, and then just started thrashing. 안돼. What about now? Is he still thrashing? He's passed out. Please tell me you found someone to help. Casey, help is on the way. My colleague will be there soon. Do you hear that, Jason? Someone is coming. You're going to be just fine. Just hold on for me, okay? Just hold on. Come on. Hello, Casey. This is John Hesham. I'm here about Jason. Please let me in. Can I stop? I'm guessing that's Jason there. Casey, I'm going to need your help. Forrest, Peggy, don't you two worry. We've got this from here. Okay. Forrest, we'll call you back later. I have to go now. Good luck, everyone. God, I hope he's going to be all right. And with that, the show moves on. We're sending our best wishes to Jason. Okay! Well, after all that excitement, I think we could use some music. Let's go. Oh... Come back upstairs when you're ready. Oh. Go. Oh, 살았다. 살아낸 명 살렸다, 또. Oh... 죽인 사람도 좀... 여러 명 있기는 하지만... 잘하고 있어. 정리 안 하고 가도 되냐고요? 아이, 뭔 상관이야. 급해 죽겠는데... 음악, 음악! 컷! Here comes one of my favorites. It's getting pretty late. This might be your last break for the night. So try to enjoy it. Give me a buzz when you want to go back on air. 노래 좀 들을까? 바로, 바로. Let's roll. You got it. We've got another call coming through, too. Oh, we have another call coming in, but... Hang on. What's up, Peggy? Peggy? You're going to want to take this call off the air. Who is it? Just do it. All right, folks. It's time for another track. Here's one to help you sit back and relax.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I hope this is good news, Peggy. Who have we got?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Forrest. I'm glad I got back through to you. Sounds like it's been a busy night, huh? Surprise! It's Leslie. Our 911 operator. Leading the train.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Oh. 119 안내원이네. We're doing okay. Sarah and I are both happy to be headed back home. We're happy to have you, too. I... Wait. Sarah? Oh, yeah. I mean Deputy Martinez. Anyway. We got back into radio range a little while ago. We've been listening in, but haven't been able to get through until now. She won't have a hook point in there. It's been non-stop since you left. Please tell us you're bringing help. You bet. I'm leading a whole goddamn squad towards Gallows Creek as we speak. Turns out somebody had cut the phone lines. They had no idea what was happening. That's great news! That's crazy about the phone lines, though. Do you think the Whistling Man cut them? I'm guessing so. I don't know how he... How she... How the Whistling Man did it. But that doesn't matter right now. Listen, we're coming in hot. But we need your help. I know Gallows Creek isn't a big town. But if we don't know where the Whistling Man is, we can't get him. Her. That's where you come in. You can count on us. What do you need? It might be a long shot. But here goes. The Whistling Man already called up a few times. I bet she calls again. We're still a little ways out of town. So if she calls, stall her. Buy as much time as you can for us to get in. And while you're talking to her, try to figure out where she is. We'll be listening in. So once her location is known, we'll head straight there and end this nightmare. Oh.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I know you will. Heck, I can see the headlines now. Forrest Nash's interview of a lifetime. Anyway, I'll radio the other cars and tell them the plan as a go. Hopefully the next time I see you, it'll be with our killer behind bars. Take care now. We'll see you soon, Leslie. Thank God. It sounds like this is almost over. We're nearly through this. We're nearly through this. We're nearly through this. I hope you're right. The sooner this is over, the better. I am right. Trust me. Anyway, we should get you back on air. Taking collars is the only way to see this through. Time to turn the music off. Bringing you back live. Now. Welcome back to the scream with me, Forrest Nash. The line is lit up. But before I get to our next collar, I just want to say, things are looking up. It's almost over. But for now, let's bring in our next collar. Evening collar. This is Forrest Nash. Hello, Forrest. This is John Hedges. I'm here with Casey. I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Jason. John! Is he gonna be okay? He's a fighter. He'll be fine. We've got him stabilized and resting in bed. We're preparing to move him to the hospital. Table. Thank you so much. If you haven't been there, then... God, I don't even want to think about what would have happened. Of course, Casey. We're just happy he's okay. John, Casey, you two did all the work. Tell Jason to get well soon from us, whenever he's up for it. Well, why don't you tell him yourself? Is this Forrest? Oh! Jason! Jason! We meet at last. It's good to hear you, Jason. How are you? Oh, well, you know. I've got a hole in my stomach. And there's a knife in my leg. But John gave me something to take the edge off. So, I might feel even better than either of you. Heheheheh. 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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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 Take it easy until you get to St. Gabriel's. I will. But, uh... Before that, I... I needed to call you. I'm guessing the whistling man is still out there? 그렇죠? Every day? Does the killer live in Gallows Creek? No, not exactly. Hey, guys, I'm really sorry, but there's a call on the other line. I just need to make sure we don't have another situation brewing. If you fill Jason in on what happened, I'll be right back. Forrest, have you ever heard of somebody called George Barrow? The boy who drowned? Sounds like everything's finally coming out now. It's been tough to hold it all in. Sounds like you've been holding back about something awful, Jason. I'm part of the reason my best friend is dead, Forrest. And the few who knew about it said if I ever said anything, I'd find myself in jail for a long time. It was hell. And then the town just moved on. Like he'd never existed. What happened that night? What happened that night? I went along with the stupid prank. That's what. Whistling night. Some of the guys on the football team had an idea for a way we could haze the new comers. It was a joke. It was a joke. He decided to plan a party in the woods. And have the whistling man crash it. It was stupid. We each had a role. I was the stabbed friend. The party that night I left the group for a second. Met our whistling man. Pretended to get stabbed in front of everyone. Started an almighty panic. Those screams.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or heard George alive. How did George die, Jason? I don't know. I was playing dead. But when I heard her scream. Her? Yeah. George's girl. Do you remember who she was? Yeah. He called her. Bean. I heard her again tonight, Forrest. Her name was. What? Whoa. What happened? Are we still on air? No. No, we're not. Seems like the power is completely gone. How do we get it back on? I don't. Oh. We can use the emergency generator down in the basement. Let's pick it up a while ago. In case you ever needed to do something. An emergency broadcast? An emergency broadcast? You know? New clear war. Alien attack. Broadcasting a serial killer. They've been seen to the cops. So we can end this nightmare. Bear point. It's in the storage area. The far back corner. Up on the wall. You might have spotted it earlier. When you were digging around for all those tapes. It'll have a big red button. Just press that. Oh. See you in your back. 테이프? 아, 테이프 찾다가 발견한 그곳.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발전기가 있었나? 아, 진짜. 완전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여긴 또 불 들어오는데? 왜? 발전기가... 여깄다는 거 맞아? 뒤쪽 구석. 아니, 개무서워. 뭐? 뭐? 이거라고? 이거 아닌데? 어? 이거 맞네. 빙? 헥? 방송국에 잠입한 거야? 휘파람 살인마가? 잠궜어? 어? 아닌데. 무서워. 야! 으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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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여기 누가 지나갔어? 아, 나 못 봤어. 헐. 봤어? 야, 들어왔어. 어떡해! 못 봤어? 아니, 저걸 못 봤어? 편집자님, 편집해서 개 크게 보여주세요. 뭐야, 왜 잠... 어! 헐! 페기가 납치됐어! 어! 아니, 매... 일찍... 안 돼? 에이... 아니 뭐 해? 왜... 왜... 거기가... ... 그 방에... 어느... 아직은 아직 안 됐는데 아직도 시간가 없어 그래서 가장 많이 하자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말해? 가장 많이 하자 어? 오늘의 전투가 이 곳에 특별한 소식을 끝냈어 특별한 소식 그는 모든 걸 시작했다고 이가.. 아.. 뼈는 내 뼈에 너 어마어마한 놈! 내가 가봅시다! 태디 갈로드 쥬니어!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오늘 저녁에 도착할게, 태디 너희 아버지와 그 돈을 20년 전에 살려줬는데 하지만 세상에 많은 돈을 죽였다 잠시만, 태디가 어디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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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새파람사리마가 두명이네 요 얘, 요 여기 앞에는 있는데 누구야! 잠시만, 그러니... 누군가가 말이야? 포스트나스, 저 여러분이 그들의 모든 아이들에게 소개해명시다 아, 저 어마어마님, 헤드리 베로 허어어어.... 아들...이요? 아름다운 근데 좀 닥치고 있어봐 테디야 i'd listen to forest everyone's gonna know now what teddy did he killed george that night this night 20 years ago listen to me you you're gonna talk when i talk to you and not a moment before meanwhile forest i'm gonna give you the chance to talk you're gonna help me reveal what really happened to george all those years ago 어째서 그래야 하죠 why should i help you why should i play any part in this because i think you believe in justice you think this is justice you have no god damn idea forest these people these people you've been trying to save they were all in on it they all knew george was murdered but i said you speak when you're spoke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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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죽고 싶은 겁니까? 솔직히 말해요 테디 한 대 더 때려요 마리 아 일본이 너무 끌리는데 1번 마리야 다 똑같은 생각이구나 어 가자 1번 더 말고 있잖아 귀파람 부는 밤 맞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럼 우리는 이름을 주지 못했고 그녀가 갑자기 모니가 빠지게 하지만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콜라 기다려, 그는 그녀가 그 첫 그녀가 그녀가 있었어요 아... 계속 말하세요 테디 여기amos 앞뒤고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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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내가, Jason, and George, of course. But George didn't come alone. We brought Marie. About midway through the night, we put the prank into action. We looked up at the trees and saw Jason there. Bloody, like he'd just been stabbed. And the whistling man. I was screaming, George and I, and Ricky, we got left behind. Wait, Ricky was there? Roller Ricky? He was. And he was in on the whole thing. That's why I don't know, Marie. Sashirin guy, Teddy? Is that true, Teddy? Did you tell her? What? No, he... You two were as close as anybody. I don't believe for a second, you didn't tell him. Ricky had told us. He just told us. He and George would both be alive still. Hmm. Well, if Ricky weren't dead, we could have hurt his side of the story. It was just a stupid prank. I don't think he's dead. He's dead. Oh, but he's dead. He's dead. I don't think he's dead. Oh, come on. I don't... Oh, God damn it. You mean, George think Jason had been murdered? He thought his best friend was dead. And so tonight, you stabbed him for real? It's the role he wanted to play. Jason's still alive, Marie. He was with a friend. We talked her through how to stop the bleeding and got him professional help just in time. Oh. Well, shame he didn't have the good sense to die earlier. He's gonna regret that. Enough about him. Me and George took off running, but somehow we got separated in the woods. I ended up near the bottom of Whistling Point. And when I noticed George wasn't with me, I panicked. And then, I don't know how he snuck up on me, but the Whistling Man grabs me. I scream and he starts me laughing. Tell him he's just a joke. I can stop her time here. 어떤 기분이었죠? 라고 해야지 이제 시간을 끌 수 있겠죠. How did you feel in that moment? I felt like nothing was real. I felt small. I'm confused. And... 가면 뒤엔 누구였습니까? Who was under the mask, Murray? Who was the Whistling Man? It was Chuck. Chuck Brody. Laughing away. But then he stops. And he's looking up. At the top of Whistling Point. What was he looking at? Why did he fall? 왜 이렇게 했어? 그걸 말이라고 직접 밀지 않았더라도 그건 선을 한참 넘었지 가까이 다가가지 말든가 뒷걸음질 쳤을 때 바로 가면 벗고 아이 잠깐만 잠깐만 나야 나 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제부터는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참고를 보러 가기 때문에 누가 안 찍는 건가 마리아리는 대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진짜 생각하셨을 때 왜 이 그림을 안 하고 제 미래는 아직도 stars이 없어졌어 나야! 내게 되어버린 것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더 큰 것 같기도 해 나야! 우리에게 더 큰 것 같기도 해 내가 내가 일을 할 것 같은 곳이 모리스, 그리고 또는 그리고 또는 누가 모르겠어 그 밤 그 날 이 날은 미치고 아무튼 그 날이 없었지 하지만 그는 잘못이었어 그냥 멍청한 말이었어 나의 아버지가 클라이브가 나의 주식을 구입했다고 왜 내 미래의 미래의 한 대 더 때려요 마리 아... 그랬구나 다시 때려줄래요? 아 이건 그 진짜 개 처맞아야 돼 진짜 그지 제 아버지 가면 안 되초라고 했을 때 지난라도 쏴고 아 precipitate한 purely 아께로 그치 안 한 명이 없었는데 이런 일도 잠냈쵸 요즘 젊은 스태프라이트역에 맞춰서 잘 안 불렀고 암호가 좀 더 쉽고 여러분은 다 이렇게 적어 exit 아, 이건 진짜 마을이 썩었는데? 하지만, 이제 멈춰야만 해. 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진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진짜 그냥 나이만 젊었을 뿐이지 남편이잖아.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남편을 죽인 거잖아. 나도 진짜 복수의 눈이 멀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뭐 멈추라고 할 게 아닌데? 심지어 마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야. 노력을 했어. 신문에도 제보해보고 막 했단 말이야.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고. 근데 다 은폐당하고, 다 회유당하고. 진짜 지옥 그 자체다. 아. 말아버리아, 미안해. 너는 잘 안 이해했지. 너는 절대... 너는 시작했지! 너는 절대 안 부딪힐다. 너는 절대 죽였다. 너는 죽였다. 너는 자극을 끌고 최소한 지금. 여기, 거기서 처음 만나면 before he joined your 축구팀 바로 그 후에 뭐야 이거 뭐야 마리가 테디를 인질로 잡아둔 곳은 어디지? 미식축구 경기장 아니야? 근데 너 왜 가까이 와? 개무서워 아 고등학교 체육관이구나 아 죄송해요 내가 선택지를 잘못해서 죽은 건가? 테디와 테디의 인터뷰를 끝냈어 그래서... 마리? 어디? 오 마이 갓 페기! 테디! 테디를 왜 납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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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닌? 전화가 있었다. 그녀가 우리의 아들아가 있었다. 그 날은 George가 죽었을 때 그녀가 왔다. 그리고 그녀가 왔다. 그녀가 왔다. 그녀가 우리의 아들아가 그녀가 그녀가 나의 아들아. 좋은 거 봐, 흑이.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그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녀가 우리의 아들아가 있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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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구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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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엥? 엥? 아이 그건 아니지! 깁어? 아? 어? 에이? 이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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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성은 좋고, 8일에 감사드리기 제가... ...뭐... 인덕비지난 시장! 취재! 아니요! 현리! 꺼날리!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 Ahora pegy는 살았다 Hey Sara, I need you to look after pegy she needs help 아 요건 열어주고 가야지 야 범인이 안 잡혔는데 뭘 끝나 이 방송은 어떻게 마치는게 좋을까 지금까지 스크림이었습니다 테디 죽었다 총 4명이 죽었네요 이거 아무도 안죽게 할 수 있나봐 엔진 크레딧이 이렇게 나오네 문을 열면 에필로그와 제작진 목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야 나 근데 이런 뉴의 게임은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다 진짜 잘 만들었네 가끔 게임 플레이 하면서 중간에 어 이건 왜 해결이 안되는거지 어떻게 푸는거지 하고 좀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난감했던 퍼즐도 좀 있었는데 그런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몰입력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진짜 완성도는 높은데 거의 모든 것을 다 대화로 이끌어가는 느낌이라 대화 텍스트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플레이하기에는 힘들었네요 시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되게 순식간에 이야기를 놓쳐요 그런 것들을 제외했을 땐 스토리 라인이나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한 퍼즐들 그런 것들은 되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범인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는게 쉽지 않은데 재미있었네요 진짜로 이런 라디오 디제잉을 하면서 사람을 구한다는 컨셉도 굉장히 참신했고 요즘 같은 캐주얼하고 액션성만 굉장히 강요되는 그런 게임 헉! 잠깐만 게임 시장에서 이런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었다는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꼭대기 포인트요? 그 사람 포인트 꼭대기에 지금 몰아먹었다고? 설마 조지가 좋은 곳에 말이 까지 애초에 이 복수가 끝나면 살 생각이 없었던건가? 아들은?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 너무 무책임해 제발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아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건가 근데 여기는 어디야? 근데 여기는 어디야? 아 죽은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탈출에 성공한건가? 시체가 발견이 안됐다고 하니까 음 행복하렴 말이 어? 끝났다 그렇게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밤이 끝나버렸군요 하...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인가? 아 근데 테디는 진짜 좀 죽었어야 됐어 하... 마음이 아픈 사연의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킬러 프리퀀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프아 종료 오 나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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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